XSFM입니다. I, D, W, K 하지만 권력이나 승리는 정치인을 쉽게 상하게 하지요. 도전자에게는 장애물이었던 벽이 승리자가 되면 나를 지켜주는 성이 되니까요. 이러한 삶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4년간 양비론으로 지역언론을 어지럽혀왔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부산광역시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센트럴, 부산광역시 XSFM, 4월의 첫날입니다. 거짓말같이 후보들이 많이 등록한 부산입니다. 더불어 유피디고요. 네, 퓨처 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네, 홍성갑 민생당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심플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샘입니다. 선거는 원래 이렇게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워서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야죠. 부산이라고 안 나고 이러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부산광역시 오버뷰 18개 국회의원 전지역구의 후보를 낸 정당은 원내 민주당, 통합당, 원회, 혁명, 배당금당입니다. 민생당 3곳, 정의당 4곳, 우리공화당 2곳, 민중당 3곳에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제가 아는 한 7명입니다. 민생당은 3곳이 아니라 7곳에 공천을 했습니다. 네, 주식시장 중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재보선에서 전국 유일하게 구청장을 뽑는 곳이 중구입니다. 민주당, 통합당 각 1명의 후보, 무소속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무소속은 주식시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민생당 후보도 지금 주식시장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영남으로 오니까 민생당 후보들이 감히 날 공천해? 라면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세모 유형의 불복이라니까요. 부산시의회 결원 한 자리입니다. 남구 제2선거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중 한 사람이 당선될 겁니다. 구의회도 단 한 곳, 한 곳, 사하구 가선거구에서 뽑습니다. 여당과 통합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광고를 듣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부산에서 맛보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 업그레이드된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솔루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거 승략이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부산공역시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연일 경이로운 봄날씨입니다. 비 소식이 잇따라가지고 비가 오는구나 싶더니 간밤에만 살짝 오고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미세먼지 수치는 봄이 되니까 경이로운 봄날씨만큼이나 많습니다. 네. 특히나 간밤에 비가 와서 우리는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있으니까 차가 더러워졌잖아요. 네. 차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때 보면 봄이 특히 더러워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예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세먼지에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단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하고 나가니까 그 이전에 미세먼지 수치를 보고 마스크를 확인하고 나가는 일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안의 공기와 차 안의 공기에 대해서 방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잘한다. 참. 왜? 제가 그저께 고등어를 구워 먹었다. 네. 아니 저도 그래요. 집하고 차에 있던 마스크를 벗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햇빛이 싹 들어오면 먼지가 확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미세먼지는 제 눈에 안 보이겠지만요. 지방과 차 안의 공기가 신경 쓰일 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에어비타 카 에어스톤으로 걱정을 날리십시오. 물 세척이 가능한 반영구 필터입니다. 유지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PM10부터 1.0까지 미세먼지부터 극초 미세먼지까지 정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마스크하고 정화 방식이 똑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안, 거실, 헤드레스트, 어디든 놓아둠은 어울리는 컴팩트하고 깔끔한 디자인. 24시간을 돌려도 오직 0.3kW의 전기만을 소모합니다. 하루종일 더스트 제로를 돌리지 않을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액세서몰에서 판매 중입니다. 집에 오래 있을 때 고려하실 만한 아이템입니다. 부산 광역시, 중구 영도구 부울경의 표심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대표 표본, 중구 영도구입니다. 영도구는 야당세의 도시답게 중선거구제 때도 민정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13대에는 당연히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김정길 의원을 뽑았지만 14대부터는 민자당의 표심마저 흡수 통합되어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5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영도구의 현 지역구 의원은 2013년 4월 재보선을 통해 입성한 김무성 의원입니다는 옛날에 쓴 말이다. 15대부터 19대까지 중구는 중구동구 선거구였는데 여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15대부터 19대까지 신한국 한나라 새누리의 정의화 의원이 5연승했습니다. 한국당은 20대와 21대 총선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죠. 지난번 총선에서는 옥세 관리 담당자가 옥세를 들고 개국을 하려다가 이번도 마찬가지군요. 망한 사건이 두 번 연속으로 생긴 겁니다. 이번에는 사흘 만에 진압당한 한선교의 난과 달리 김무성의 난은 며칠 더 갔었습니다. 중령도의 챔피언 김무성은 당시의 혁명 실패로 이제 꺼져가는 횃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51세남자, 혜광고, 경성대, 연대본무대학원, 석사, 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재학중. 18대와 13년 재보선, 20대 총선 포함 현재 영도구에서 네 번째 도전입니다. 항상 폐색이 짙었던 20대까지와 달리 21대의 부산민주당은 분위기가 다르지요. 예전까지 제가 꾸준히 말해왔던 아싸라게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하여 묘비명을 드높이자 모두의 라만차의 기사형 부산민주당이 아닙니다. 이길 수도 있고 승률도 낮지 않은 지역으로 변했다는 해석이 서자 경쟁이 치열해진 건데요. 초험지로 분류되었던 중영도도 이번에 드디어 경선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기록은 민주당으로 영도에서 3전 전패입니다. 본인 의병, 의병 전역. 이거 어렵다. 본인, 의병, 의병 전역. 의병?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자의로 일어나서 외적을 무찌르는 의병은 아니에요. 의병이면 어디가 아픈 거죠? 그건 의가사고 의병은 어떤... 원에 의한 건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원에 의한 거야? 이유가 있어서... 소원이 아니라 저녁 시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있고.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오래된 영도구 민주당 지역위원장, 김비호 후보 뒤편의 배경이름은 김근태와 손학규가 있습니다. 김근태 의장 비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특보를 했어요. 이 두 이름의 믹스처로 나왔던 이벤트가 19대 총선에 등장했던 김비호의 2.3 대장정이라는 거였습니다. 23은 고 김근태 의장이 85년에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은 기간이 23일이고요. 김근태의 정신을 기리며 영도 속으로 들어가 민생 현안의 아픔을 함께한다. 뭐 이런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샴푸는 2.3. 그리고 민심대장정이라는 말은 손학규 저사권이지요. 김비호 후보가 미디어를 가장 많이 탔던 경우도 2011년 여름 한진중 조선소 앞에서 거의 200일을 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위에 놓고 아래에서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진보신당 심상정 노회찬 상임고문 등과 함께 16일간 단식을 했을 때였습니다. 개소식 생략 대규모 거리유세 금지 유세차량 금지 로고송 율동 금지 등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시끄럽게 굴면 꾸짖어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영도의 딸. 황보승희 1952년생 황보영도웅의 따님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이마저도 밝혀졌습니다. 43세 여자. 장가 젊은 드셨네. 43세 여자 정당인 부산 영도 출생 영선초 남도여중 영도여고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졸. 재산은 4억 5,172만 4천원입니다. EBS인 줄 알았더니 ESS 외국어학원 강사더라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영도구주의 여성회 고문 제4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무소속 당선 그 이후에 5대 6대 한나라당 영도구의원을 거쳐서요. 2012년 제6대 부산시의원 당선 부산시 기업 애로해소 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공직선거 5승 1패입니다. 정치인생은 김형호 공관위원 전 공관위원. 네 그렇죠. 공관위원장. 네. 김형호 공관위원장 비서로 시작을 하죠. 이번 공천에서 김형호 키즈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부산에서도 또 등장하시는 공천계의 송가인 홍준표. 홍준표 탈당 무소속 출마에 대한 휴일단을 하십니다. 전국의 행사가 많다는 뜻이면요. 홍준표라. 정말 여기저기 다 등장을 해요. 홍준표라. 홍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기본 룰을 모르는 사람이 독식을 하며 양아들 공천 수양딸 공천 측근 내리꽂기 정적 재개하기 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다며 김형호 전 공관위원장을 공격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황보승희 후보가 저희 아버지 황보영도 님이 52년생이신데 제가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수양딸이라면 홍준표 대표는 제 삼촌이세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텔레그램 M범방 사건이 이번에 새로운 선거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인데요. 황보승희 후보도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 지역 모든 여성 후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영도 토박이로서 누구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차원이 다른 고민의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공약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 지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황보가 기가 막혀가 있는데요. 선거 정보는 없고요. 청년들이 선거하기 힘들다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카페 한다고요? 네. 진짜 카페요. 커피 파는 카페요? 네. 그래서 바로 인터뷰하다가 커피 말러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출마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구에 카페 오는 건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카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해봐서 안 돼요.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농축산인에게 문의하세요. 어떻게 망했는지 들려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소속 후보가 있죠? 네. 무소속 후보 있습니다. 무소속 정창범 52세 남자. 기아차 영도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병역은 필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력에 처음으로 자유총연맹 분해장 이력 업데이트를 했는지 저번 지선 시의원 출마 이력을 보니까 기아차 노조 영도 분해장 이력이 있습니다. 약간 어울리질 않죠? 오 자총과 노조. 네. 게다가 당시의 정병은 열리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2018년 기준 정가 3건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이번 선거운동의 인싸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전동 킥보드 타시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아 제가 요새 걸어다니질 않다 보니까 후보들이 어떻게 다니는지를 알 수가 없네. 그게 피켓을 손에 들고 탈 수가 없으니까 피켓을 샌드위치 맨처럼 피켓 샌드위치 하잖아요. 걸고 타는데. 그래서 아마 저기 그 공기저항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겁니다. 계속 뒤로 밀리겠죠. 아 자꾸 본의 아니게 옆으로 제껴지고. 그렇죠.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헬멧을 썼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정창범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헬멧에 크게 자기 이름과 측면에 파이어 패턴을 넣었습니다. 미국식이네? 네. 글자와 파이어 패턴. 정창범 후보의 전동 킥보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정창범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100, 음주운전 벌금 150, 상해 150, 특수상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네요. 95년, 2010년, 2013년, 2018년 순으로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바퀴 달린 걸 타고 그렇게 사람을 상해하다니 존 위기네요. 거의. 뒤에 두 개는 바퀴 달린 채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무소석 후보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소석. 신상규, 35세. 남자. 동방문화대학원 자연치유과 석사과정. 자연치유과가 있어요? 네. 이 동방문화대학원이 신계에서 들어가 봤는데요. 미래예측학과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안아키과, 아니 뭐. 석사과정. 이산화학이네. 그렇진 않고요. 다른 커리큘럼이 있겠지. 그냥 과 이름을 잘못 줘놓은 거겠지. 자연치유과에는 보니까 요가 수업도 있고 명상 수업도 있고. 석사과정을 제적당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리고 학력과 경력은 미기재했습니다. 유일한 공약이 본인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여기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 영두구 예비후보자 무소석 신상규의 공약들과 돈 빌림에 관한 이야기. 돈 빌림?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네. 공약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추방을 정화하고자 사형법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추방?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이 사람 프로토스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 기대하세요. 여성들 신체 첫 월경 평균대로 모든 공직의 최대 임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저는 이 후보의 정체 알았어요. 구글 번역입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번역을 쓸 수가 있어. 어렵다. 세 번째. 기대네. 하늘 차원에 대하여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특정 후보에게 심정적으로 기울지 마세요. 하늘 차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나도 큰 매력을 느끼지만. 지금 여기 네 명이 뿅만했습니다. 하늘 차원이 혼, 영혼, 귀신, 정신, 꿈 등 하늘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말들과 사람들의 기록물들을 정리하고 정부와 시장에서 국민들이 이걸 참고할 수 있게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상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혼, 영혼, 귀신, 정신, 꿈 상담을 행정기관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학술기관이 있긴 있어요. 매우 중요하고 귀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반기지 않겠죠. 물론 매니아가 있다면 너무 재밌죠. 아, 오컬트 후보구나.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많은데 혼자이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추천인 300인 서명과 기타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 못 볼 가능성도 있네요. 그래서 돈 빌림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아, 빌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빌렸는데 이런 사정을 말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빌려달라. 그러니까 혹시 연락을 주실 수 있다면 연락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출마 안 해도 이 부분 내보내야겠네요. 다 끝났어요. 서구동구입니다. 부산 광역시, 서구동구 각각의 홈구장, DJ는 목포, JP는 부여, YS는 부산 서구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은 거제, 일제 당시 통영이지만 자유당 소속으로 정치 데뷔전을 거제해서 가진 뒤부터는 14대 총선 전국구를 제외하고 부산 서구에서만 8번 출마해서 칠선합니다. 70, 80년대에는 김영삼 킬러로 불리며 선거에서 그의 그림자가 된 박찬종이 또한 이곳의 대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야당 성향이 강하던 부울경의 표심은 김영삼의 민자당 참여와 김기춘의 초원북국 역정 모의로 인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 전에는 김영삼에게 12년간 맞섰던 총선 카운터 파트너 곽정출 전 의원이 3당 합당 후에 늘 YS를 까던 태도를 바꾸어 이곳에 김영삼 이후 새 주인이 됩니다. 김대중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이 아직까지도 지역을 주름잡는 목포와는 다르죠. 지금의 후보를 봐도 이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 떠오르는 현상, 목포와 다만 몇 그램이라도 닮은 그런 느낌을 애써 찾으라면 동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작 재선 의원에 이곳에서는 단 한 번 당선됐고, 그 다음번 출마해서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얼른 보기엔 그냥 망한 부산 정치인 같은 노무현 16대 대통령이 이후 민주당 유당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부산 경남 정치인들의 애티튜드를 디자인해놨습니다. 그 지역구에 올 5월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이재강 57세 남자, 남부민초 동아고 부대정액과 부대정치학 석박사 수료, 런던 정경대 정치학 박사 수료, 해군 중의전역 이동래 지역위원장. 19대에는 서구, 20대에는 서구동구에 출마했었고 꾸준히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영국에 20년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문재인 변호사가 정치에 입문한다기에 부산에 달려와서 후보 캠프로 들어갔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까지 제가 종종 인용하던 부산민주당 멘탈을 대표하는 그 출사표의 주인공. 질 것이 뻔한 선거에 다 던졌습니다. 불섭해 마른 장작을 짊어지고 뛰어들었습니다. 굳이 왜? 낙선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바로 일어서기에 매진했습니다. 무모하기 짝이 없고 대책이 서지 않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신명나는 정치판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냥 좋았습니다. 신명난다. 신명난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아까 뭐였죠? 귀신. 그중에 뭐지? 하늘 차원이요. 하늘 차원! 무모한 도전 없이 정치 지형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지역 공약이 핀잔주기 어려울 만큼 자세하고 원인과 결과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같은 것은 거의 안 보입니다. 통합당을 봅니다. 미래통합당 안병길 58세 남자, 안병길 원도심 미래연구원 원장, 경남 진주 출생, 진주고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행석, 동아대 행박, 본인 육군병장 장차남 육군병장 만기, 28억 8,011만 2,000원의 재산이 있고요. 1987년 부산일보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 출신으로 2015년에 사장에 올랐고요.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신문협회 부회장, 언론인 유닛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성공한 언론인들 덜어보이네요. 빌딩이 32억이네요. 한교환 대표의 대표 영입 인사입니다. 곽경택 감독의 형으로 알려진 곽규택 후보를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올라왔고요. 지금 레주메을 보완하니 이길만 했네요. 부산일보 사장 출신이라니. 그렇죠. 안병길의 원도심 이야기라는 딱히 공약은 안 찾아지는데 이 책이 있어요. 주간 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관심도 그리고 자신감도 있는 이 부분이 도시재생 부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찾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번 부산 후보들이 한꺼번에,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부산 비전 선포식이란 일종의 선거 출정식을 공동으로 가졌거든요. 그래서 안병길 후보는 여기에서 자기의 주요 선거 공약을 주거환경 도시재생으로 내세웠고요. 괜히 찾아봤습니다. 끝. 별거 없어요. 괜히 열심히 찾아봤어요. 끝. 배우자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는데 자동차가 다섯 대나 있네요. 노란 버스, 노란. 네, 노란 승합차가. 노란차. 규모 좀 큰가 보겠네요. 네. 무소석 후보 있죠? 네, 무소석 후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김태수, 남자 51세, 대연초, 대연중, 배정고, 성균관대 체육학 박사이고요. 대한민국 재앙경우회 중앙에 경우아카데미 센터장입니다. 경우를 가르치나요? 이게 무슨 경우야? 경우 없는 사람들에게. 퇴직 경찰. 아, 경우. 그리고 전 동아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인데요. 재앙경우회는 전직 경찰관 단체인데 경찰 이력이 없습니다. 그냥 경찰에 치는 게 없죠? 자주 드나? 드나? 아, 그죠? 주로 용의자인 거예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원고에 재앙경우회니까 경찰입니다라고 쓴 다음에 어, 왜 경찰 이력이 없지? 이러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숨기시고 그냥 경찰서 퇴근하고 눈재물한테 경찰서에서. 아, 주로 커피는 경찰서 자판기 커피 마시고 담배, 경찰서 담배 피는 데서 피고. 다른 외부 스펙 때문에 아카데미 센터장으로 임용이 됐나 봐요. 이건 임용이 아니지. 채용이 됐나 봐요.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학교의 겸임 교수와 매례 교수 이력만 있습니다. 정관은 2006년에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도 친해진 거 아니야? 계속 드나? 아니, 한 번 있어요, 한 건. 100만 원은 만 원씩 이렇게 100번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찰서에. 제가 여성으로서도 하나 팁을 들이잖아요. 밤늦게 화장실 갈 땐 경찰서가 제일 안전하긴 해요. 아, 그렇죠. 화초소 안으로. 되게 친절하고 깨끗하고. 직업의 세계경찰연맹 WPF 이사장 대표라고 적었거든요. 월드폴리스 페더레이션인가? 그렇죠. 왓더팩 같지만 티가 아니고 피입니다. 이 단체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2018년 7월에 부산광역시협회 발대식 겸 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중부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기록입니다. 세계경찰연맹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각종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고문, 총재, 이사장, 고문단이 모두 김태수 대표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인 조직이네? 아니, 근데 사진은 또 여러 명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썰렁하니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말씀드릴 만한 공약도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학원에 나이 먹고 사회에 커리어 쌓을 겸 갔다가 친구 사귀를 할 겸 갔다가 갑자기 대학원 총동창회의 임원을 맡으면서 그냥 정치용으로 인맥 쌓기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네. 그것만 해도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플루크 같지만 대학원에 적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정도는 좀 묘하네요. 최욱학 박사니까 혹시 막 태권도 같은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뭐. 아니면 경찰이었는데 불명의의 퇴직? 그건 뭐 저희가 예측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면서 신기한 게 태권도를 만약에 가르쳤다고 치시면 경찰태권도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큰대더라고요. 미스테리한 경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시내로 가지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갑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선거구제 이후 부산경남의 기록은 13대 통일민주당 이후 민자신앙국 한나라새누리입니다. 지난 두 번의 총선 한동안 다선 의원이 없었습니다. 야당에서 네임드가 나오기도 했지만 호남 향후의 새가 지역에서 무시 못할 정도라서 한나라당 압승이었던 19대 총선에도 어느 정도 승부 같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그리하여 20대에는 드디어 역전이 시작되었지요. 이번 총선 부산의 민주당은 지난 경기의 승패자 거의 대부분의 대표선수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58세 남자, 부산생, 성지초, 개성중, 부산동구, 고대영문과, 고대총학생회장, 사면된 민주화운동 전과 한 건, 본인 수형으로 인한 소집 면제, 장남 현재 육군 제2탄약창에서 일병입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김영삼 정부 정치인생을 시작했으므로 민자신한국 한나라테크 영도의 김무성 의원처럼 상도동계의 막내입니다. 16대의 광진갑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선했지만 03년에 이부영, 김부겸, 이유재, 안영근,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 개혁파 5명 소위 독수리 오영재와 함께 열리누리당 창당 멤버가 되고 17대의 열리누리당으로 재선합니다. 11년에 가족을 이끌고 지역구를 던지고 부산으로 향합니다. 보수 야당을 벌이고 중도 여당의 핵심이 되어 수도권에서 잘나가다가 사지인 영남으로 돌아가 지고 또 지는 대구의 김부겸과 행보가 겹칩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당선되어 본 사람들은 좀 있지만 그중 3선은 없었는데 지난 총선 승리로 김영춘이 최초가 되었습니다. 20대 성적 본회의 75% 문광이 96.74% 좋지 않습니다. 49개의 대표벌이 법안 가운데 4건 가결이 4건 불법주정차 특별금지구역에 지자체장이 주차금지표시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표시의 범칙금 앱수도 액수도 같이 표기하게 하며 벌금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생긴 돈을 주정차 금지표시 설치에 다시 쓰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선원 중 일부를 유능부원으로 정의하고 자격증명과 당직근무 기준에 적용하는 선원법 일부 개정안 50층 이상 아파트나 연락큰 호텔, 연락큰 워터파크 등 기준을 넘는 연락큰 건물에 하나여 이권에 휘말릴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넘어서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요 몇 년 사이로 말할 것 같으면 이케아, 제2롯데월드, 스타필드 등이 떠오르네요. 배타적 경제수역 어획량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지원으로 조업을 못나가게 된 어업인들이 나가던 어장 말고 딴 곳으로 갈 때 그 출업이용을 보존하는 수산업어촌발전비본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어 적용되었거나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당 후보 시장이네요? 미래통합당 서병수, 68세, 남자, 정당인, 울산 출생, 부산중경남고 서강대 경제학 학석사,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공군병장 전역, 장차남 육군병장, 재산은 466억 8,067만 천원입니다. 동부산대학 금융경영학과 겸인교수,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특인강사를 하면서 부친인 서석인의 뒤를 이어서 운수회사인 우진서비스의 대표였습니다. 이 우진은 운수회사여서 여기에 예전에 90년대 기록을 보면 기사들 타나? 아, 아버지가? 네, 뭐 좀. 466억, 468억이 있는데 차가 14년식 제네시스예요. 이럴 거면 왜 부자를 하지? 되고 싶어 된 것만은 아니겠다만. 운수서비스 대표님께. 주로 평상시에는 취미로 트럭을 아무거나 타는 건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2000년 1월 25일 재보궐선거에서 해운대구 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2002년 8월에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역구로 옮겨왔군요. 그리고 2014년에는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침박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당일 오거던 지금 현재 부산시장과 붙어서 신승을 거뒀고요. 가덕도 신공안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 했지만 김해공항 확장안 추진으로 가덕 신공안 유치에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며 사퇴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걸직도 없고요. 그렇게 2018년 오거던 후배에게 사실은 패를 했죠. 2017년 3월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에서 꼴찌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부산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연 문제로 시끄러웠고요. 이건 지난 지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따라다닐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구 타란 문재인 타도 공약은 모르겠습니다. 울주에 경찰대학 총장 출신의 동생 서범수 후보가 출마를 해서 지금 형제의 도전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력 딱 두 줄 쓰는 곳에 전 부산광역시장 그리고 전 4선 국회의원 이렇게 써놨어요. 정혜정 59세 남자 동아대 법학과 졸업 단독주택 건설사인 수강 엔지니어링 구광퇴주택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표이사입니다. 전과 요건 2000년에 음주운전 벌금 200만이면 대비에 무리가 없죠. 2003년 건축법으로 벌금 200만 2004년 배임으로 벌금 100만 2006년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00만 쭉쭉 갑니다. 아 6건이구나. 이렇게 골고루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건 다 수강 엔지니어링 구광퇴주택 하면서 얻은 것들이겠죠. 아주 다채롭네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범죄 커리어를 2010년에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의 범죄를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지 알 수 있네요. 2009년 10년 정도가 아마 건설업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해가 돼요. 2010년에 공직선거법 2011년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건 6범위형. 현재는 조금씩 멸종의 길로 가고 있는 부산 민주당 유형이었습니다. 과거에. 아 그래요? 18대 총선과 5회 지선에서 부산진 구청장의 출마에 낙선. 근데 그러다 현재 타임이 왔나 봐요. 국민의당으로 이적합니다. 하지만 공천을 못 받고 거기도 탈당. 이 과정에서 상처가 컸는지 문재인, 안철수의 소식에 악담을 한 흔적이 페이스북을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스타일이 댓글창 트위터 같은 곳에 많이 보이는 물결무늬형 문장가입니다. 아재들. 물결로. 그렇게 무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지선에 갑작스럽게 민주평화당 당적을 어디서 주어서 구청장이 출마했고요. 낙선했습니다. 부산 아저씨들 말투잖아요. 가다 주었다. 공천 결정이 막 되었고 후보 등록도 바로 굉장히 늦게까지 했어요. 민생당은 이 부산에 7명의 후보를 공천했거든요. 그중에서 한 몇 명이 현재 공천 거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나봐요. 병은 아닙니다만. 공천 알러지가 있는지. 그런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았지만 결국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아직 공약이 보일 단계가 아닙니다. 소박하게 정당 활동만 하고 싶은데 자꾸 선거에 나가야겠어요.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재산 신고 사항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배우자 빌라 빼고는 본인은 재산 신고 사항이 없어요. 잘못한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지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하면 낙선하면 모르겠는데 당선되면 큰일 납니다. 플로우는 민주평화당이었고 대한신당 본당 때도 당을 지켰습니다. 네. 통합당의 소병수 후보 468억이라고 부자라 그랬는데 무소속은 더 부자가 났네요. 이거 대체... 어떻게 세야 되는 거야? 정근 59세 직업은 의사입니다. 산청생 진주중 진주고 부산대 의학 박사 현재 현 정근 안과병원 원장이고요. 병역은 본인 대위 전역 재산은 무려 500억! 납세만 81억이라서요. 민생당 후보를 제외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지 민생당 후보 포함해서 남은 후보들의 재산을 합쳐도 납세만큼도 안 됩니다. 납세가 81억... 졌다. 현 온종합병원 설립자이면서 의료봉사를 하는 재단법인 그린 닥터스의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옛 부니엘 학원이었던 사학 정선학원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와 병원과 사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니엘 고등학교가 많은 게 이것 때문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부니엘 학원과 정선학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근 후보의 아들이 정근 후보가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의 아들이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위장전입을 하여 학교 생활기록부를 출석으로 기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주 많아요.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고요. 한나라당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탈락하고 우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24.7%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한나라당이 됐는데 뜨끔했죠. 그렇죠. 이후 한나라당이 잠시 복당했다가 2018년도에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복당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역위원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렇겠죠. 자유한국당엔 복당을 못했으나 괜찮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복당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통합당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통합의 의미엔 나도 껴있다. 탄핵의 강을 건넌는데 다 건넀네요 모두가. 복당에 성공. 그러나 다시 한번 공탈. 그러네요. 다시 한번 공천 탈락하고 이에 삭발을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번 아니요. 싫다고는 못 말하겠고. 이번에 삭발로가 엄청 많네요. 네.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합니다. 삭발 이후에 선거운동 다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가 빨리 자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참 제가 노인공경 잘 못하는 사람인 건 청취자로는 뻔히 아시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스들 머리 되게 빨리 길어요. 네. 맞아요. 효모 먹었나? 맥주 효모? 그만하면 안 돼요. 이에 부산시당의 청년위원회는 탈당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공약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몇 가지 지역 공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산진갑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을 부산진갑과 을은 1대1 양쪽 모두 챔피언은 재출전 넘버원 컨텐더가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영진 류영진 60세 남자 제가 몽고의 바미츠파 그래서 알았는데 이건 12세 유대인 아이에게 하는 말이죠. 다섯 번 말해야죠. 그러면 그대의 향기 두 번째 이별 등의 대표곡을 냈고 SM의 수많은 히트앨범을 제작한 대표적인 이수만계 제작자의 이름은 유영진입니다.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 왜 썼어? 너무 내용이 없어요. 통영생 검정고시 부산대 제약학과 약사유닛 부산약사회 회장 본인 양안부동시로 병종 전시근로역 장남 이병복무 만료 감투우는 역설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 쓰는거지요. 80년대에 김영삼의 부산선대위에서 일했는데 3당 합당 이후 빠져나간 많은 예비 정치인들 중 한 명입니다. 2007년 1월 언손을 호호 불며 음주운전 벌금 백 문 대통령은 1987년 대선선거감시단에 시민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처음 만났고 11년 4.3구의 지역구 사무실을 차린 문재인 후보 캠프에 들어갑니다. 17년 식품의약품안정처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약사 선생님들 개협 약사로는 최초의 처장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계란과 생리대 말썽이 있었지요. 정치적 정무적인 어휘 사용에 있어서 미숙함을 드러냅니다. 살충제 성분이 나오기 닷새 전에 국낸산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발언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가 총리에게 혼나자 다시 국회로 가서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라고 불어버리기도 하고 이양수 한국당 의원이 매일 2.6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냐는 질문에 계란 2.6개를 매일 평생 먹을 수 없지 않냐 귀여워 2.6개를 자르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두 개 먹고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분리해갖고 오일 단위로 해서 13개를 사야 되네요? 농축산인이 그렇게 말하면 재밌는데 식약처장이 국회의원님 0.6개 자르지도 못해요 의원님 반문하여 부처 공무원들의 체온을 저하시켰습니다. 물론 임기 중에는 마약전담 기획관 설치 한국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등의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방역청 신설 공약을 민주당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류영진 캠프에서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이헌승 56세 남자 3선 도전 정치인입니다. 부산진구 출생 개금초 개성중 금성고 고려대 사회학과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대학원 정치관리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과 박수 아주 공부 많이 했나 봐요. 육군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41억 3,415만 3천 원인데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34억이었거든요. 돈이 늘었습니다. 지금 본인과 배우자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각기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랐나 보네요. 네. 늘었습니다. 김무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제19대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2019년에 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황이네요. 황. 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국교위의 89.5위 본회의 출석률에는 90.38 대표 발의 법안으로는 총 62개 원안 가결에 2건이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한국공항공사가 국가에서 건설하는 비행장을 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럼 그동안은 안 했다는 얘기였나 봐요. 그러게요. 국내 및 해외에서 비행장 시설의 신설, 증설, 계량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 그러니까 공항공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검색을 해보니까 특히 인천시에서 많이 환영하는 법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해가 좀 낮았습니다. 2014년 철도 폐선 부지의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거는 오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 철도 패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베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공항패션 같은 거구나. 출적표기를 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출적표기 문제까지 지적하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비용을 하지만 국회 예산 660만 원을 받았지요. 의정활동이 힘들어진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너 나한테 화내지 마. 그러니까요. 화내기만 해봐. 공약이랄 건 없어 보입니다. 부산 진구 옛 미국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가 있는데 이 부지정화사업이 6월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고성 공원으로 공원성 고성을 저질러다. 저질러?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고요. 그럭저럭 현역 국회의원 활동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경우에는 자기 의정활동 보고하고 공약하고 다 뒤섞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광고 듣고 와서 동래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동래구에 처음 보는 무수석 후보가 나타났네요. 진성호다. 진성호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나이트 야왕 나이트 교수 반응군정 ECS 공부 그게 무슨 야왕 나이트 야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작지만 강력한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이기택 최형우 박관용 등 통일민주당 출신 거물들이 지나간 자리 지금은 그냥 침박이 쉽게 이겨왔던 지역구입니다. 부산에서 경북형 무소속을 시전해서 당선된 적이 있는 침박 인사가 구청장 포함 이곳에서 4번을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의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52세 남자 동래중 동인고 부대법대 부대총학생회장 하워드대 로스쿨 석사 88년 91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과는 사면 수형으로 인한 소진면제 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700 낚시 낚시 가지고 700 나오기 힘들죠. 이건 피해서방류 아닌가? 고래 잡을 수도 있죠. 낚시로요? 아 또 힘이 세면 또 노인과 바다 장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700인 걸 보면 판리에 의하면 피해수를 무단으로 벌이면 초범 700 정도입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센텀시티에 있습니다. 동래는 아니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개헌도 불사한다가 출마 선언에서 역보이는 유일한 정치공약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 통합당 김희곤 55세 남자 내성중 동래고 부산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육군 일병 소지 폐제 장납 2급인데 미입대 상태입니다. 재산 12억 748만 원 정도 전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100만 원 공사년에 하나 있습니다. 보좌관 자격증을 쭉 모은 사람입니다. YS 비서실 박관용 의원 비서실 정문화 의원 비서실 이진보 의원 비서실 하다못해 해양수산부 장관 보좌관까지 보좌관 유닛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희곤 미래 통합당 후보 중단이라고 나와서 깜짝 놀라 클릭해보니 중단 없는 동네 발전 이어가겠다. 아 이거 저기 블로그하고 저거네요. 라임을 맞춘 거네요. 이렇게 이어서. 그래서 와 나오는 그만두나 했더니 그렇진 않고요. 출마의 변에 누구누구 보좌관 경력을 강조하느라 지면을 다 써먹었습니다. 선거는 셀프입니다. 후보님. 동네 부동왕과 향교 복천동 이런 데를 다 연결해서 신개념 레트로 관광 상품을 해서 동네 한 바퀴 투어. 동네가 아니라 동래. 한 바퀴 투어 버스에 담아내겠다고 하는데 이제 레트로 열풍 꺾일 텐데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다 재생해놓고 나면 그때는 센텀시티에서 이사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죠. 정의당 박재완 54세 남자 정당인 하동생 대신초 영남제일중 동아고 경성대 경박 육군병장 만기전역 했고요. 전 부경대 외래교수였습니다. 현재는 중앙당 대의원입니다. 재산은 6억. 2012년에 국회의원에 도전한 바 있었는데 당시의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94년 럭키생명에 입사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우리아비바의 노조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아비바 생명은 DGB 금융지주가 인수하여 현재는 DGB 생명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농협금융지주가 인수를 했었어요. 농협금융지주가 인수하던 당시에 구조조정과 맞사 싸웠던 노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DGB 생명 해고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네요. 인수 당시에 협약이 잘 체결되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농협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해고가 되었나 봅니다. 노조위원장은 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직원들을 다 받아놓고 원만하게 잘 해결됐고 인력을 제대로 승계했다. 고용승계를 잘했다. 라고 쓴 다음에 정리하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전가를 보면 노동운동 관련 전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특가법 도로경통법 위반 도주차량 징역 10월에 집유 2년. GTA. 음주운전 2건. 특히 2011년에는 250만원이네요. 버스티트. 공약은 기업이익, 이윤에 따른 채용의무와 그리고 노동법원 설립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소석 후보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보던 얼굴입니다. 진성호 57세 남자. 유튜브 진성호 방송 주필. 방송인데 주필이야. 와 성가비 XSFM 주필해라. 출마시켜줬구만. 그보단 유성가비도 마음에 든다. 그건 대전 가서 찾으세요. 부산생 경남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전 조선일보 문화부 사회부 기자였으면서 18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8대 한나라당으로 서울 중남구 의뢰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인터넷 본부장이었죠. 그 다음에도 당연히 출마하려고 짐을 주선주선 챙겼어요. 그러나 공탈. 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낙선. 인터넷 위 때 이명박 정부에서 다음은 폭탄이라고 그랬나? 네. 그리고 네이버는 정복해야 된다나? 평정. 아 그래요? 네.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네이버 공지사항에 당시 진성호 의원의 사과문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현재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데뷔한 우파 유튜버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89.7만명. 신의 한 수 크루죠.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죠. 네. 부울경 지역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비공개 공천? 비공개 공천 신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몰래. 그러면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몰래 가서 공천을 하고 온대요. VIP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렸다가 취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비공개 이유는 밝히기를 거부했는데요.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 사유도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탈당 사연이요? 탈당 사연은커녕 지금 현재 진성호 후보의 출마에 관련한 소식은 선관위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출마했는 줄 모르는 지금 통합당 당직자들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녹음 기준으로는 그런데 아마 방송 기준으로는 이제 그 이사가 많이 나가겠죠. 그렇길 바랍니다. 은신 출마, 닌자 출마. 그렇길 바랍니다. 본인 유튜브 채널에도 출마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요. 와우, 조용히 잘하네? 조용히 하네요. 따라서 뭐 알 수 없습니다. 동래 후보들 보셨습니다. 남구로 가죠. 남구의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밀레니엄 16대 총선을 짚어야 합니다. 고문하면 정형근, 정형근 하면 고문, 한국의 석좌 고문, 정형근이 16대에서 당선되었는데 당시에 2위가 부산에서 최다 득표를 하고 2위를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산민주당의 기준점이 된 노무현 후보입니다. 이때 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우리의 정치사는 또 어찌되었을지 모르지요. 지난 총선의 남구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1승 1패, 남갑의 후보는 죄다 새얼굴입니다. 강준석 57세 남자 함양생 전략공천 함양고 부경대 경영학과 헐대학교 수산학 박사 기술고시 22회 본인 병장 만기인데 전경이었던 것 같고요. 장남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진구 방범순찰대 소속의 수경입니다. 저녁 날짜를 세고 있을 때예요. 고위공직자 유닛, 주로 해수부, 첫 보직도 국립수산과학원 사무관이었고 해수부 정책실장, OECD 가입 이후 프랑스에 있는 OECD 사무국에서도 3년 일했습니다. 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표를 냈고 15년 해수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응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지냅니다. 해수부 차관, 차관을 끝으로 작년 12월 민주당의 입당, 제가 부산까지 오면서 후보의 아무노래 챌린지를 10번 봤습니다. 저의 충언은 잘할 거면 해라. 저도 역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강원도에서 아무노래 챌린지를 보고서. 이거는 세야 되겠다. 몇 명 이거 하나 보자. 전 2명 봤습니다. 호남에서. 수산과학원장 재임 기간에 뱀장어와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어? 진짜요? 그렇대요. 이 뉴스는 저도 처음 듣네요. 이게 과제 아니었네요. 계속 오랫동안. 아, 그래요? 저 잘 몰라요. 평태 양식은 성공했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습니다. 네. 배고파지네요. 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박수영, 56세 남자.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 후산남구 출생. 대연초 수영중. 부산동고. 서울대 법학대학 졸업. 졸업? 졸업. 본인 육군 소위. 장남 육군 병장. 그리고 차남 1급 입대 예정입니다. 재산 31억 2,872만 원이고요. 경력에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우파 민간 싱크탱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일 전 국회의원이 설립자인데요. 멤버로 보게 되면 이인호 전 KBS 이사장, 송월주 순임, 김동길, 정의환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 참 열심히 사네요. 요즘에도 보타이만 메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1985년 행시 이후에 경기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안행부 인사기획관 MB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한 고급 공무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이번 선거에 느끼는 건 정말 19세 투표권자들을 의식한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의식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판교 신화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데요. 판교 주민들 어떤 신화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제가 오히려. 지적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부산 경제도 이렇게 살려보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판교랑 부산 어떻게 같이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드니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정도의 주장 정도만 보입니다. 오히려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 훌륭한 철학입니다. 부산의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수많은 크루즈선이 요코아마나 인천이 아니라 부산으로 오고 싶어 하겠다는 크루즈 요새 말 들이겠습니다. 받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으로 크루즈를 입항시키자라는. 대단한 인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현 정길 54세 남자 정당인. 북영대 경제학 박수 민주화운동과 관련 정과 한 건 있습니다. 병역은 수형으로 인한 면제. 장남은 육군 만기. 차남은 사회복무 만기. 재산은 4억. 현재는 정의당 시당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 부산사무처정과 부산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았고요. 부산시 교육청 정책관리팀장의 이력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잠깐 일했네요. 이번 공약은 부산형 그린유딜. 2030년까지 40%의 전력자립률 달성. 고리 2, 3, 4, 5기 폐쇄. 기후정의세 도입 등이 있습니다. 공군현영 아반떼타입니다. 아반떼 이번에 새로 나온 건 뽐뽀 오시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린유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 셀 수 있습니다. 민중당 후보 보실까요? 김은진 55세 여자 정당인 부산생 동화대 사회학과 졸업. 현 미군 세균실험실 남구대책위 상황실장입니다. 줄여서 미균이죠. 미균실. 재산은 45만 원. 2002년, 2004년에 민노당으로 시의원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지금은 이 마이너스 후보들을 빼면 최강이 45만 원입니다. 서류 떼는데 돈이 더 이렇겠다. 아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집이 이제 대출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재산입니다. 네, 2,100만 원의 대출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외치는 일은 부산 팔부두의 미군기지의 세균실험실 철거입니다. 2015년에 페덱스로 탄재균이 배달된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부산 팔부두의 미군기지에 보톨리눔 포도상교균 톡스위드가 반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공개했고요. 계속된 요구에 미군이 현장설명회를 열고 해명을 했는데 부산의 시민다체에서는 제한적인 현장설명회에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반발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군요. 네. 네. 남구을로 가겠습니다. 지난 총선 드디어 첫 승을 거둔 민주당 의원이 다시 나섰습니다. 통합당 쪽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지금까지도 상도동계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구입니다. 남구을은 김무성 의원의 원래 지역구죠. 19대 김무성 의원의 공천탈락 이후에 이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상도동 뭐 이런 거 아니고 17대 박근혜 대선 캠프태부터 보좌하던 지인박 서용교 의원이었습니다. 20대의 낙선 2년 후에 그가 사망하면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하늘에서 김무성이 뚝 떨어질 거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누가 뚝 떨어진 건 맞는데 그는 김무성은 아닙니다. 그는 통상적으로는 그도 아닙니다. 우선 챔피언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61세 남자 부산동성고 부산외대 불업과 중대 행정학 석사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YS 청와대의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로 돌아옵니다. 전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04년부터 들락날락은 했지만 지금까지 남구의례 지구당 위원장 부산 남구의례서만 다섯번째 출마합니다. 17대에는 김무성과의 정면대결에서 43.6%씩이나 득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초선의 성적 20대에는 출석률 본회의 86.54% 국토교통이 90.91% 윤리특이 77.78% 좋지 않습니다. 64개의 대표벌이 법안 가운데 수정가결된 3건은 대학 캠퍼스 내의 연구를 겸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 국립대와 과학기술원의 하나입니다.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유휴 시간대에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그런데 저도 주차장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차를 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렇죠. 심지어 차 못 쓰게 되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명절 같은 경우에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밤 시간에 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칼같이 빼줘야 되고요. 그렇군요.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군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정관리 대상 무기 중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무허가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문자 요기든 뭐든 다 받고 못 받으면 3시간 이내에 콜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신 지역구 청취자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보호하는 국가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그려야 합니다. 투박해도 생각은 분명하죠. 이런 글은 컨설턴트가 써줄 수 없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쓴 글인데 묘하게 요즘 잘 어울립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이연주 그 이연주 47세 여자 비 이연주 부산 영도 출생이죠. 영도로 나가고 싶어했던 후보니까요. 남도여중 영도여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재산이 27억 3842만원입니다. 건물 예금 토지 골고루 많이 있고요. 채무도 약 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거였는데 다시 보니까 32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훅 뛰어 네. 훅 뛰었더라고요. 2월까지 조사를 해놨는데 1997년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르노삼성자동차법무팀장 그리고 SO1 법무총괄상무 이렇게 왔고 2012년 5월에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그리고 나서 탈당을 하고서 국민의당, 바르미래당, 미래를 향한 전진당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에 와 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요. 행정안전위의 60%, 본회의 출석률의 82.69% 좋지 않습니다. 대표 발의 법안은 총 104개. 원안가결, 수정가결 제로입니다. 유독 많은 대한폐기율이 26.92%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 폐기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자는 거예요? 네. 소상공인법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해 있어서 따로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취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폐기된 사유는 이 법률안은 이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의결이 되면 같이 따라가는 법이기 때문에 폐기한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폴더 안에 또 폴더 안에. 세 폴더 안에. 네. 그런 겁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서 좀 활동을 열심히 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주 의원의 급식조리사, 밥한 동네 아줌마 비하 발언은 막말이 아니라 의식세계를 보여주니까 한 번은 짓고 넘어가고요. 그때 해명을 뭐라 그랬죠? 나에겐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간호, 동무사, 비하 발언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의식세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80년대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현재의 30, 40세대는 완전히 어린애의 책임을 받는다며 자신이 30, 40세대의 맏언니가 되어 정치의 주류가 되도록 만들겠다는데 이런 언니 너무 무서워요. 부산 남굴의 전략공천 되면서 경쟁 후보였던 같은 당 김연성 후보는 한국경제당으로 갔고요.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권심판론은 우선에 세웠던 건 당연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중산층이 많으니 교육문화 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영도 출마를 고집했던 탓일까요? 공약이 매우 헐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서초의 아파트가 좀 많이 뛰어가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재산이 좋은 아파트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다음 선거 때 팍팍 오르는군요, 재산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재산 증식 1번이 부동산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북강서로 갑니다. 부산 광역시 북구 강서구 갑 북구에 해당하는 북구 강서구 갑입니다. 기록상 부산은 거의 복사한 것처럼 13대 총일민주, 14대 민자, 15대 신한국, 17, 18대 한나라, 19대 새누리. 또한 20대는 도심 위주 더불어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왜냐? 그 와중에서도 통합당 지지 표심이 위태위태한 50%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이곳이 지난번 총선의 유행 단어인 소위 낙동강벨트의 한복판이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44세 남자, 의령생, 만덕초, 덕천중, 구독고, 동국대, 역교과죠? 네. 역교과, 동국대 적지학, 정치학, 정치학, 역교과, 역사, 교육학과, 정치학, 석사, 해병대 병장 만기, 환노위 입법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갑니다.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 제2부속실장,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재산은 집으로 보이는 2억과 차로 보이는 1,400만원 포함 6억, 여전히 통합당 박민식 후보에 비하면 그지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박민식은 어디가고? 이현주, 아니죠? 박민식 맞죠? 맞습니다. 깜짝 놀래. 박민식 돈 많아서. 차는 티볼리네요. 네. 4회 북구청장 열린우리당 18대 북강석앞 통합민주, 19대 북강석앞 통합민주, 내리낙선한 부산민주당형 출마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대로 지난번 드디어 첫 승. 원래 수능 치르는 날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수험생 여러분 힘내라고 현수막을 거는데, 전재수 후보도 18년에 현수막을 걸었지만, 이름 때문에 동네를 넘어 전국에 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반성. 19년 수능 때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 좋다, 좋다, 좋다. 라고 보충설명을 집어넣습니다. 20대 성적, 본회의 94.87%, 윤리특위와 인사청문특위 100%, 정무위 92.86%, 나쁘지 않습니다. 123개의 대표법안의 발의 법안 가운데 가결된 5개의 법안은, 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환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때문에 신청을 못한 일부 채무자를 구제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남자와 여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바꾼, 필요하지만 절반 정도 얼렐러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 개정안, 학원이 폐업할 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말소만 되면 교육청이 알아서 말소를 할 수 있게 하여 의미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난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이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 상조회사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 회사들의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20대 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먹튀하는 상조회사들 문제 때문에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정도만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개인가족장지를 제외한 자연장지, 소위 공동묘지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입니다. Not bad. 통합당 후보 보실까요? 박민식, 54세 남자, 변호사고요. 부산 북구생, 구포초, 구포중, 부산대 사대부고,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육군 상병 소집 해제, 장남은 2002년생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걸 병역준비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면 농축사님 아드님도 지금 병역준비역이겠네요. 걔는 그렇군요. 방역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너무 더러워요. 방역이 아니라 방역. 방역 대상자. 제가 보면 방역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31억 8824만 9천 원이고요. 경력은 1988년에 외무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외교관을 근무하다가 제35회 사법시험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일부 수석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을 했고요. 그 검사 공부 잘하면 수석검사도 시켜주나요? 수석검사 뭔지 모르겠다. 다만 운전면허는 3년 동안 16번을 낙방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와. 신근감이 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법시험이 더 쉬웠어요라는 이런 망발을 했습니다. 다시 재수없었었어요. 18, 19대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최동원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2004년에는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주인검사로 투입되어서 이름을 좀 날렸는데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사였다고 하네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형근 대신에 북구 강서구 갑에 출마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아, 정형근을 밀어냈나 보군요, 이 사람이. 이번에 N번방 범죄자들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민수 후보는 2008년 9월 8일에 발의돼서 2010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 가로열구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2018년 3월 4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배제한 불합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여의도 연구원을 검찰에 고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했었나 보네요. 그런데 공약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잡월드와 키자니아를 합친 개념의 만덕 디지털파크 권리방에 권리방에... 합치면 잡자니아지... 여기에 당자니아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을 합친 거랑 이름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네요. 네. 만덕 상업 뭐 이러고 하니까... 도대체 왜... 만자니아?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는 12억 5천만 원인가 보네요. 주로 부산권 잘 안 나와요. 북강서울로 갑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강서부울 여기 후보 왜 이렇게 많아? 깜짝이야. 이 정도였어?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39세 여자 부울경 여당 후보 중 최연소 부산생 서강대 경제학과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후 하버드 케네디스쿨 국제개발학 석사 옥스퍼드 국제개발 박사 그 후 아프리카 개발은행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민주당 21대 총선 영입 인사 드래프트 9번 IMF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소위 IMF 키즈죠. 역대 여성 국회의원이 딱 하나였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민주당은 아니었던 부산 민주당은 이긴 적이 없는 북강서울에 왔습니다. 처음에 비례 신청을 고민하고 있었다. 근데 부산 보낸다고 신문에서 읽고 알았다 하고 부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젊은 학자 하나 버렸다. 거가 어디라고 드가느냐 앞으로 커리어 끝났다는 반응을 보았다. 우리나라에 유독 엄청난 정치 혐오가 있다. 문턱을 낮추는데 내가 기여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함이 타지적 평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는 부산에 어울립니다. 한국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하는 다수 말고 노는 기득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정치인은 방송에서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고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느냐가 아니라 실제 생산성을 보고 성과가 나쁘면 세비를 깎고 좋으면 더 올려주면 좋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애티튜드를 보여줍니다. 통합당 후보 미래통합당 김도읍 55세 남자 현 국회의원입니다. 돌아온 김도읍이죠. 그냥 이름만 들어도 웃기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도읍이는 주로 서울에 있을 것 같거든요. 캐피탈 김. 경남 김현대역 가로열구 부산 강서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생이고 부산 동고 동아대 법학과 공군 일병 소집해제 장남은 육군병장 전역했습니다. 재산은 36억 2173만 원입니다. 좀 늘었어요. 원래는 32억인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많이 재산이 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다 부동산값이 오른 거군요. 네. 부동산값이 오른 겁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태열 후보 대신에 북구 강서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고요. 황교안 비서실장이고요. 이후 재산했습니다. 상임위 출석률을 보게 되면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100%.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 반복의 예죠? 대법관이 2명이었군요. 죄송해요. 그냥 하세요. 이해 되네요. 어쨌든 두 번에 대법관 나왔을 때는 100%. 법제사법위원회는 96.25%. 사계의에는 100%. 본회의 출석률은 88.46%. 대표 발휘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238개. 이제는 이렇게 바로 법관이 나면... 뭐야. 발휘법왕이잖아. 네. 그러면 좀 겁나지요. 100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느낌이 오죠. 원안 가결된 법이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득이한 사정은 분쟁 당사자의 개인 사정 등 분쟁 사항과 무관한 사유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하자라는 법입니다. 정당한 사유면 분명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이런 식이구만. 네. 이런 식으로 238개를 채용법으로 생각합니다. 부주기한 대신 정당한으로 바꾸고. 와 똑똑해요. 얼렐러 변형이에요. 네. 자. 의비의 붉음 소식. 본인 워딩이에요? 네. 이게 그 블록... 에디터 표정이 정말 짜증스러웠습니다. 의비의 붉은 소식에 지난 1월 1일 공수처법 통과에 책임을 기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개월 뒤인 3월 19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저의 재출마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뜻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쉽지 않았다라고 하지 말고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고쳐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면하기 힘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경쟁후보 김원성후보가 근데 유서를 쓰고 지금 사라지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렇죠. 웰컴. 돌아왔습니까? 오! 돌아왔어.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김동훈 후보는. 와 21대 총선 너무 이상합니다. 진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처리 관련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N번방 사건이 아니라 이 관련법 할 때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또 십자포화를 당하고 있지요. 청원 받으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당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박하게 해명을 했는데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지금 말꼬리를 좀 바꿔놓은 거죠. 전혀 해명이 안 되는데요. 자기가 낸 법처럼 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적인 후보였어요. 김읍. 김읍읍. 왜 후보 설명 끝나고 왜 춤추신 거예요? 묻혀 읍읍입니다. 읍읍.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의용 41세 남자 부산교통공사 직원 연재초 김혜중 김혜구 동화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졸업 육군 병장 만기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한 뒤에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후보는 거의 다 이래요. 아 휴메트로 노조위원장이군요. 부산교통공사 노조위원장도 하고 부산지하철 노조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트리는 민노당, 노동당, 진보신당, 진보결제 플러스 정의당입니다. 아 그러네요. 정가는 2015년 음주운전 150, 1년 뒤에 일반 교통방해 300, 후자는 노동운동 정가겠죠? 그냥 길막은 300까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주요 공약은 교육비 제로와 그리고 기업살인법 제정 등입니다. 기업살인법. 기업살인방지법이 맞지 않을까? 기업살인방지법. 아니, 기업살인법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자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살인의 책임을 원천까지 올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기업갖고 살인하겠다는 것 같고 좀 무서워요. 기업살인방지법이 있고요. 민중당 후보 보실까요? 민중당 이대진 41세 남자 회사원 동화대 법학부 졸업. 동화대 부총학생 회장이었습니다. 병역은 이병 소집 폐제 정가 없습니다. 공약은 미래통합당 정계 퇴출. 친일 친미 적폐 총산. 그럼 저는 못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신다면서요. 우리는 잡을 거지만. 그때 새로운 당이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국회 국산화의 날인가 봅니다. 국회 국산화? 와, 민중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 온란에 써도는 아젠다를 이용하는군요. 친일파 이미지를 통합당에 덧씌우는 작업.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전 분명히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강인길 61세 남자 우림경영 컨설턴트 대표. 명지초 경일중 부산남고 영남대 동화대 경박. 2002년 한나라당에서 부산시의원에 도전할 때만 해도 경력에 라이언스클럽 회장과 노인 후원의 총무를 적었어요. 그러나 2005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구청장 3선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력에 3선의 강서구청장을 적게 됩니다. 그러네요. 더 이상 노인 후원의 총무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 강조구청장 과로열고 3선 과로닫고. 샤이하게. 재산은 9억. 본인 장남 육금 경장 만기.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배제가 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공보에는 공약이 있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인이 현대차 사업소에 들어가서 정치인인데요. 그러면 제네시스를 주나 봐요. 차를 고를 필요가 없고 출마하는데요. 주로 민주당은 카니발을 갖고 있고요. 통합당은 제네시스를 갖고 있네요. 더 봐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원성 44세 남자 정당인 대평초 부산남종 부산남고 부산남고 경찰대 법학과 졸업 경찰 유닛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에도 있었고 해경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기하게 CJ E&M 전략지원국장으로 취직이 됩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CJ 전략지원국장이 되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연주계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창준희에 들어간 이연주계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 들어가자마자 최고위원이 됩니다. 갑자기 배정 잘해줬군요. 그 당 몫을 그렇죠. 한동안 우는 소리가 나왔죠. 이연주를 왜 이렇게 대접해주냐라는 이번 통합당 부산 총선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공천입니다. 원래는 전략공천이 되어서 다른 후보들의 미염질투 시기 원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 당원들이 김도업 의원의 재출마를 요구하는 등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재심도 있었고 재심 결과에서 역시 공천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공간이 쪽에 갑자기 미투 의혹과 호남차별 발언에 대한 투서를 받았다면서 공천을 취소하고 다시 김도업 의원을 공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면 성추행이고 성폭행이면 성폭행이지 미투 의혹이 뭔가요? 언론이 잘못 쓴 용어예요. 저는 일부러 잘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투라는 단어를 성검제를 가리는 애매한 어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미래통합당 측에서도 미투 의혹이라고만 워딩을 해서 지금 미투 의혹이 아니고 성범죄나 성폭행이라고 워딩을 쓰고 싶은 기자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당이 잘못했네. 네. 이게 기자마다 약간 다른데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미투 의혹이라고 하고 소수의 언론사가 미투 의혹으로 불리는 성범죄 의혹 이런 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김원성 후보 측은 피해자가 있다면 나타나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이 배후에 김도 모연이 있고 김도 모연을 공천하기 위한 통합당의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당에서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그 녹취록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록이 있다면 그걸 공개하는 게 2차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호남차별에 대한 녹취록이요. 아, 호남차별. 네. 이현주 의원 역시도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김원성 후보는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양산의 한 기도원에서 생명의 지장이 없이 발견되었고. 숨 쉰 채 발견. 좀 아픔이 나빴어요. 이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쨌든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기도원에 계신 분을 수도사라고 부르나요? 네. 아니요. 그런데 개신교 기도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개신교 기도원은 그렇지는 않아요. 개신교 기도원은 그냥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수도원에는 수사님, 신부님도 계시고 오지만. 개신교 기도원은 그냥 마음 복잡하면 가는 데예요. 그럼 거기 목사님 계신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계의 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허름한 별장. 뭐 그냥 관리해주는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달력 보여주면서 등록하셔야죠. 불출마예요. 술술 내려가는. 기도원에서 방금 온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공약은 거의 전국 공약이고요.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다른 설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도 있는데요. 왼손잡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왼손잡이 기본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패닉이 거의 다 하지 않았나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금연부수 설치 의무화 등의 공약이 있네요. 그리고 공약보다 더 크게 내고 있는 목소리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는 통합당에 대한 비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광고를 듣고 와서 조효 끝에 해운대를 갔다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부산 시간입니다. 절반을 아직 못 왔어요. 해운대입니다.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갑 신도시 구성 이후 마린시티, 센텀시티 등의 신시가 지는 서울의 강남 송파와 표심이 비슷합니다. 느슨한 6명은 보수, 샤이한 4명은 중도로 표를 보내죠. DJP 연합이 정권을 창출하고 이듬해 열린 재보선에서 무려 자민년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년간 바람만 많이 불지 보수정당 무풍지대였던 해운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68세 남자, 동래 온천장생, 명륜초 금정초 동래중 동래고 부대 졸, 부대 수학과 본인 장남 육군병장 만기, 전 LG CNS 부사장, 전 포스코 ICT COO,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삼성을 뚫은 말단 반도체 연구자 양향자와 비교됩니다. LG전자 최초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 임원이 유영민 후보의 배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20대 총선 영입 인사 드래프트 11번 지난 총선 입당 일성으로 하태경 잡으러 가겠다고 했고 정치적 생명 걸렸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결과만 보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갓 태어났는데 킬 됐고 하태경 잡으러 재도전입니다. 리게임이네요? 그렇죠. 낙선 인사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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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1회차에서 플레이를 잘 못하면 2회차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 왜 그래! 길을 꺾어 애를 갓 태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정치적 생명이 리게임 고고? 네. 정치적 생명상 4살 낼머래 7순위인데? 해운대갑 지역위원장 재계인사라 그런가 후원회장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야간 유세용 이름이 LED로 된 자켓을 입고 있어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지난 총선과 가장 다른 점은 여당 후보가 대통령 얼굴을 써서는 안 된다는 룰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아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블로그에는 무려 BTS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살짝 충고드리는데 만약 기획사에서 쓰지 말라고 하면 내가 국회의원 후본데 어딜? 하지 마시고 바로 내리십시오. 자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하태경 51세 남자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동구 출생이고요. 반송 초 반송 중 분이엘고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석사 그리고 중국 지린대학교 대학원 박사입니다. 병역 문제는 수감 때문에 그랬다 하고요. 장남은 02년생이니까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고요. 재산은 7억 5,110만 6천 원 국가보안법 위반이 2회 징역 1년, 집유 2년, 자격정지 1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주로 이제 학생운동과 관련한 정가입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의 당원이었죠. 아니 국회의원이었나요? 2018년이요? 둘 다죠. 당원이자 국회의원이었죠. 상임위 출석률을 보게 되면 국방위 89.47% 본회의 출석률은 82.69% 대표 발임 법안이 총 55개입니다. 주로 환경관련 법들이 많아서 좀 의외였고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중하쯤 되네요. 네. 그리고 을풀 법들도 사실 없어요. 아우 이란. 하태 하태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하태 하태 블로그가 하태 하태 하태경. 네. 본인이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아 맞아요. 블로그가 있는데요. 총선 1호 공약으로 창의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교육과정 아이비 국제바카롤레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도입을 해서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든다고 하는데 해운대의 학생들이 과연 찬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청년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슬쩍 자기 성과로 가져가죠. 해운대가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 윤창호 씨의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와 친구인 이형광 씨가 지지선언을 실제로 했고요. 지지선언 자리에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의원 및 당원 등 10여 명이 근대 하지만 탈당을 하고 하태경 후보 지지선언도 했습니다. 아 진짜요? 언제 빠져나갔어? 10명이 빠져나갔어요. 새가 대단하군요. 100명당 10명이 탈당한 게 또 지역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공약은 안 하태 하태 그래서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끝. 좋아요. 우리공화당 전국의 후보 중에 가장 젊은 양반이 나온 것 같아요?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와 젊은 사람 많다. 드디어 이 긴 사막을 건너 우리공화당. 네. 아 기억나네요. 우리공화당 한근형 28세 남자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입니다. 부경대 전자공학과 석사 휴학 중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재산은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은 없고 모두 조부모와 아버지 명이네요. 지난 지선 때 국회의원 재보고리 첫 출마였습니다. 예비후보 때까지만 해도 이번 예비후보 때까지만 해도 지역구가 해운대의리였는데요. 지역구 이전설이 잠깐 돌더니 결국 갑으로 옮겼네요. 우리공화당이 가장 빨리 공천을 결정하고 홍보물 디자인을 만들어준 주력 10인 중 하나로 진순정 후보와 함께 애국집회 사회자 태그팀입니다. 2년 전에는 지역공학이라도 좀 여럿 있었지만 현지 시점에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공보물이 완료되는 때를 기다려봐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또 증명사진을 셀카로 대신한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박주원 41세 남자 자영업 부산대 의학과 졸업했습니다. 전에는 기장군청에 근무했고 현재는 민중의 의원 대표입니다. 3월 19일에 휴대폰으로 밖에서 찍은 듯한 자기사진으로 성관위에 등록했습니다. 성관위에 이 사진에 대한 규정은 없나 봐요. 박 후보의 이 눈빛은 남이 찍어줄 땐 나올 수 없는 눈빛입니다. 노안 때문에 살짝 로우 앵글로 찍을 수밖에 없죠. 렌즈 안 보고 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순간 그 코미디언 누구죠? 컬트 트리플 이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컬트 닮았네요. 컬트 둘 중에 그 한 명 이상입니다. 와 농축산인이 불량 벌어줬어요? 해운대 을로 가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을 엘시티 게이트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과 돈이 오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징역 5년을 맞은 배덕강 전 의원이 20대 최강의 의원직 상실러입니다. 지선을 한 달 앞두고 현역이 퇴결하자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이 열렸고 민주당이 첫 깃발을 꽂았죠.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52세 남자 국회의원 밀양생 파평윤씨 밀양고 동화대 정액과 동화대 교육학과 석사 북경과학기술대 교육관리학 박사 이번 수려 이번 선거부터 병역 차항 제출이 더 자세해져서 공부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54단에서 병장 만기 장남 공작사 근무지원단에서 헌병으로 병장 만기 차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수격 만기 이런 식이지요. XSFM의 선거방송과 정치 이력이 합일되는 인물입니다. 6회 지선 해운대구 14년 국회의원 보궐 해운대 기장갑 세정치연합으로 낙선 16대 해운대을 낙선 18년 재보선 해운대을 초선 코렘 어학원 코렘 푸드서비스 등을 운영했고 윤서방 아구찜 사장 아구찜 얘기도 많이 있었던 블로그는 어느새 말쑥한 정치인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대결하네요. 20대 성적 보시죠. 본회의 98.48% 농회 수위 98.39% 윤리특위 100% 부산에서 제일 좋습니다. 대표발의법안 64 가결 5건 의정기간이 절반이었으므로 이 역시 훌륭하다고 하려고 했더니만 알랄라법 aka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 누구나 법 고친 단어는 착수기한을 시작기한으로 착수를 시작으로 나 혈압이 낮아지고 있어 갑상생의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알았어? 신지로이드를 먹을 타입 아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구만요. 단어 고치기의 의무를 국회의원에서 국회 전문의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 제가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아무 의원실이나 좀 가져가십시오. 작년 말에 서둘러서 3건을 동거시켰습니다. 전역 군함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양여하는 군과 마찬가지로 해경의 경비함 정도 돈 받고 팔지 말고 무상 양여하도록 하는 해경법 개정안 선화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의한 해운법 개정안 정도가 쓸모있는 통과법안입니다. 배우자가 보험이 넘나 많네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곤 하죠. 아침 커피를 조심하시라고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커피를 걱정돼서 지각 끓여 먹었더니 뒤통수를 프라이팬으로 남의 집안일이라고 막말하고 있죠. 나쁜 사람 배우자가 보험이 너무 많으면 좀 이상하거든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좀 슬퍼진다. 되게 고이자인데 보험 대출이 그죠? 맞아요. 맞아요. 돈이 한 3배 이상 많은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미애 50세 여자 변호사입니다. 경부 포항 출생이고요. 법무법인 한올 대표 변호사입니다. 포항 요구를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대 법학과 졸업 재산은 15억 4,854만 6천 원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경력으로는 부산 가정법원 하회 권고위원회 위원 이게 거잖아요. 2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신구 선생님이 하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듣고 있는 분들 다 생각해봐도 첫 번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미애가 미래다. 이게 타이틀 롤입니다. 반여동 방직공장 여공 출신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가장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제2센텀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제2센텀을 완성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인데 제 주변 지인이 실리콘밸리가 정말로 성형 특구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실리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성형대로 와 그러면 한국에선 압구정이네요. 실리콘밸리가 한국형 실리콘밸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코에도 좋고 K실리콘밸리 이런 경우에는 코리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K실리콘밸리 플라스틱 서저리 독특한 가족사가 있는데요. 입양한 자녀와 조카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가짜 정의 거짓 공정인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기회의 공정을 이룰 시스템을 만들자는데 왜 영어 전문 교육관을 유치하게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문화 여건을 개선해서 해운대 갑에 뒤지지 않는 해운대 을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센터미지구 부지는 풍산기업 특혜로 여전히 큰 논란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보험과 계좌 수집 정도로 많네요. 보험이 회사별로 다 있고 계좌도 은행별로 다 있네요. 원래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바쁜데 자기 재산관리도 되게 잘하는 그런가 봐요. 저희 상가주택이 있어가지고 월세도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사하구로 가겠습니다. 부산 광역시 사하구 갑 사하갑은 5.18 및 12.22 관련 재판을 이끌어낸 총무처 장관 상도동계 투사 고 서석재 의원이 5선 중 4선을 한 곳입니다. 21세기 내내 부산을 두드린 노무현 직계정치인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최인호 53세 남자 경남 창령생 동인고 부대 정액과 89년 부대 총학생 회장 부대 정학과 박사 수료 민주화운동 관련 수형으로 인한 병역 면제 전과는 90년도에 후에 사면복권되는 국가보안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그로부터 10년 후 어느 기분 좋은 날 밤에 음주운전 150 다리 밟구나 네 부산민주당의 형국에 대한 정치사 시간 2010년 10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부산시당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손학규와 정동영의 지원을 받은 재선의 조경태와 그해 입당한 참여정부 비서관 최인호가 붙었습니다 팽팽하긴커녕 허약했던 청와대와 정세균의 푸시로 거기까지 갔던 최인호 후보가 현역위원장을 크게 때려잡고 완승을 했어요 아 이변이라면 이변이네요 그때 엄청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네?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얘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화자가 된 일이라고 그 서프라이즈가 아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말고 아 그 양인 재혁 배우들이 네 경선하고 머리에 가발 쓰고 바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나고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후보 조명 발바닥에서 올라오고 자 비슷하다고 깜도 안 되는 비서관에게 진 이후로 친노의 센터로 나아가던 조경태가 변심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때부터 비노 계열 대표 악플러로 변화한 조경태를 부산 유일의 국회의원이라고 억지로 안고 가던 당에 대해 당시만 해도 정해진 패배를 꾸준히 행해오던 부산의 나머지 정치인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손학규, 정동영, 조경태, 동교동계가 모두 물러난 현재의 민주당 구도에 가장 잘 맞는 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후보 20대 성적 출석은 본회의 93.59% 산자위 93.85% 예결특 100 전개특 93.75% 상, 중 107개의 대표발이 법안 가결은 4건 얼마 전 생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경비보고검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발견해 조치를 취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 최근에 늘어난 휴 폐업주유소가 폐업신거만 하고 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 측정을 하도록 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재생에 딱히 적극적일 수 없는 총리실 산하에서 해당 위원회를 산자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속으로 옮기는 노후거점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액화천연가스 벙커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법안은 우려스럽습니다 향후 LNG 벙커링 산업은 LNG 벙커링 산업은 더 늘어가는데 선박수주에 경쟁을 붙이면 모를까 산업 전체의 규제개혁에 딱지를 붙이다니요 통합당 오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김척수 57세 남자 정당인 경남 남해 출신 남해 삼동초 남수중 경남 해양과학고 경상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경상대 대학원 해양생산공학 석사 동아대 대학원 행박 재산은 이제서 밝혀졌네요 22억 정도 됩니다 정가는 관세법 이완으로 99년에 3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들어오다가 발가락에 혹시 뭐 궁금해 죽겠습니다 2010년 제5회 발가락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야 300 받을만하네 지선에서 부산 강역시 2회 4.1선거 후에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근데 그 당시에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읽어줬겠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에 나와서 허남식 전 붕약 또 붕약이에요 부산 광역시장 대신 뽑혔지만 본선에서는 결국 낙선했습니다 어떻게 부산 광역시장이 붕약이 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이번에 2년 전에 이어서 늘 환경하십니다 참 좋아요 2년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뭘 또 붕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기억력들도 좋다 진짜 네이버 블로그는 16년 1월에 개설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스타에서도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냥 사진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20일 게시물이 있는데 사하구청이 마스크 100만 장을 확보하여 모든 구민에게 1인당 3매씩 무산배부할 예정이며 25일경 물량을 확보하면 행정지원센터를 통해 모든 사하구민 가정에 직접 배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김척수 후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행직구청장이 한 거를 이번 후보들이 전부 다 그거 하고 있죠 선거운동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팀인들한테 홍보하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짝 걸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역 구석구석을 잘 알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설픈 유튜브 운영 중인데요 주변 소음 통제가 안 돼서 주변에게 전화 소리 들려요 저 그런 거 우리 공화단 계열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이거는 마이크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유튜브의 이름이 똑바로 해라 사하 팁입니다 똑바로 해라 어디 주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역구를 겁박하고 있어요 이런 유튜브 운영 중인데 별건 없고요 치열한 경선 준비로 공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요가 가장 바람직하군요 본인 그랜드 카니발 배우자 제네시스 그런 거 같아요 친박신당이 말 그대로 신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박싱한 지도 며칠 안 됐어요 정당이 그렇죠 자유공화당으로 합당했다가 저희가 호남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갈라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에 내보냈는지 모르겠는데 호남 녹음하면서 제가 자유공화당을 칭찬했었어요 잡음이 없다고 그렇죠 네 맞아요 다다음 날 탈당하는 거야 김문수가 그리고 목사님 대 황소 있었잖아요 정조희 후보와 조세빈 후보 둘 다 본선 출마했습니다 조세빈 후보가 친박신당으로 갔거든요 자 그리하여 자유공화당 본진이 우리공화당이 되고 자유공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김문수당 아니요 아니요 친박신당은 홍문종 홍문종당 친박신당입니다 친박신당 후보입니다 친박신당 권영 80세 남자 무직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고요 야 80세 사진을 피부로 이렇게 땡겨오면 우리 아빠보다 한 살 많아 죄송하지만 로봇카 이렇게 헬멧 앞에 벗었을 때 있잖아요 피부 필링도 있고 화이트닝 부산시에서 감사 담당과 사하구 부구청장 환경농지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 유닛입니다 네 공무원 유닛입니다 네 공무원 유닛입니다 재산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건물과 예금만 있는데요 본인과 장남 것만 신고했습니다 왜? 일단 배우자가 없고요 아 예 차남 손자 손녀 손자 이삼 모두가 고지 거부입니다 독립생계 유지라고 그러면 장남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모든 장남들이 좀 그렇죠 네 얘기입니까? 네 제 얘기입니다 찾았습니다 뭘요? 이 재산에 쓰인 폰트 아 폰트? 장난 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폰트? 네 재산 이거 문서를 보세요 이런 폰트가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독특한 폰트를 쓰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권영후보가 지금 재산 문서를 직접 내보냈는데 이 폰트는 90년대에 쓰던 폰트인데요 폰트 찾았습니다 뭔데요? 복숭아채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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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00년대 중반쯤에 문서에 이런 거 쓴 적 있어요 후보 여러분들께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공문에 복숭아채 쓰지 마세요 양재참수채보는 제가 그때 부대 내에 걸어야 되는 정훈 공문 홍보 공문에 이거 쓴 적 있어요 기억나요 가급적 명조나 헬베티카만 씁시다 아니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궁서채로 레포트 좀 내지 말라고 맞아요 게다가 다 복숭아채고 제목만 궁서채 나름 멋을 부렸어요 폰트 개그를 하고 그래 후보가 여러분 나눔 밖으로 벗어나지 마세요 2006년 4회 2010년 5회 지선에서 사하구청장 한나라당 예비후보 공천 탈락 그리고 저 두 번 외에 추가 도전이 더 있었을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언제 당을 나왔는지 언제 친박신당에 합류했는지 출마가고는 어떤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비후보 때도 거의 마지막쯤에 등록했고 이번 정식후보 등록도 마지막 날에 이틀째에 등록을 했어요 어쨌든 이번이 본선으로는 처음입니다 친박신당이 준 기회죠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덕질인이 원고에 당을 생략하고 짧은 이름만 쳤잖아요 민생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친박신 이렇게 적었네요 친박신당의 권영후보였습니다 와 손자들 병역까지 쫙 나오네요 이제 원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순에 정치하자면 귀찮은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번에 증손자 한 번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게 최초라고 막 그래서 권영후보는 병역 서류가 3페이지죠 표시 합쳐서 3페이지 공약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난분의 이름이 권성동이네요 권성동이네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사하을로 갈게요 사하을은 이제까지의 부산민주당 역사 YS와 민자당 영향력에 대한 역사 노무현과 문재인의 부산 공략기 등 커다란 줄거리 셋을 모두 다 붙여도 그 높은 지지세를 설명할 길이 없는 그냥 조경태의 땅입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예산만이 퍼오는 후보 지하철 끌어오는 후보 등 그때그때 가장 자극적인 슬로건을 잘 쓰면서 4선 좋게 말하면 그간 민주당 새누리당에 이르는 두 개의 여당은 이 사람에게 해준 것도 없었습니다 소선거제 이후 영남의 유일한 민주당류 4선 의원 물론 그중 한 판은 민자당류 지금도 민자당류 사하을의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본PD의 개인적인 평가로는 지금 민주당 전국에 있는 후보 가운데 가장 컨트러버셜한 후보입니다 논란이 많을 수 있습니다 54세 남자 부산생 부산동고 본인 장차 남 육군병장 만기 고졸 후 부산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및 구매 담당 업무를 했고 퇴사 후 양말 도매업 등 몇 가지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 또한 노사모의 가장 열성적인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노사모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열성 팬이 된 인물 팬클럽 운영자 유닛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변인을 상대로 무차별적 회원가입 운동을 전개했고 실적이 워낙 좋아 노사모는 그를 오프로 불러 오프팀장을 맡깁니다 옛날 용어로는 정모팀장이기도 하고 이거 약간 진돗개의 전도 같기도 하네요 노란 손수건 아이템으로 대표되는 16대 대선 때 온라인에서 이름을 날린 닉 미키루크 현역 이게 모르는 사람은 웃는데 아는 사람은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 아는 사람이란 미키루크 선생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역 의원이나 킹메이커 등 오피셜한 이름들을 제외하고 16대 대선에 정가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짜돌림 흰손들만 많은 정가에 굳은 살베긴 성공한 영업맨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 잠재력을 확인시켜준 케이스지요 아는 사람이면 알겠지만 모르던 사람은 놀랍게도 열리누리당 창당 이후에는 정동영계로 활약합니다 17대 대선 경선에서 이해찬 유시민을 앞지르는 데 역할을 합니다 19대 총선 민주당 성남수정에 공천을 넣습니다 정동영 쇠락 이후 이재명계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11년 이상호 후보 출판기념회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상호 후보를 일컬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정말 동생 왜냐하면 형제랑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웬만한 동생들은 형제보다 사이가 가깝습니다 그렇죠 남도 형제보다 사이가 가깝죠 저도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말은 나는 형제와 안 친하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너 사랑한다 등의 멘트를 들려주었습니다 17년 건설공제조합 감사로 들어가는데 전략의 귀재로 알려졌으며 배를 이따금 갈아타는 전략가라면 관리해줘야 할 이유가 있으니 주어진 자리라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감에 비해서 연봉이 너무 많은 자리거든요 이번 총선 민주당 최고 수준인 7범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징역 2년, 집유 3년 선거법 300, 음주운전 200, 집시법 100 이듬해 또 100 여기까지가 2005년까지의 범죄입니다 05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박을 터뜨려 연간 수십억을 벌고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어깨에 쓸데없이 힘만 주고 살던 시절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왜 선거법이 들어가 있지? 지적인데? 안 그러기 시작한 2005년도 이후에는 12년도 공직선거법 이래 15년도 음주 150 그 전보다 죄짓는 빈도가 줄었다는 게 위안입니다 국회 운영 상시화, 법사위 작구 심사권 폐지 국민입법 청구 법률안, 불출석 세비사감 같은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작구, 법사위 자구를 자구라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작구라고 발음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심사하는 게 단 아까 해놓고 심사를 자꾸 하는 그건 아니고 물론 법을 올린 의원들은 그렇게 느낄 겁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조경태, 52세 남자 국회의원이죠 경남 고성 출생 부산 신평초 사하중 경남고 부산대 토목공학과 동대학원 공학 박사입니다 재산은 12억 1419만 5천원인데 지난번 때는 10억 정도를 신고했으니까 2억 정도 올랐죠 본인 육군 상병 소집 해제 1996년 통합민주당이 입당을 해서 사하구 갑에 15대 총선에 출마를 해서 낙선 민주당과 신한국당과 합당한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요 2000년에 다대동으로 이사를 해서 사하구 울로 지역구를 바꿔서 한나라당 공천에 신청을 했지만 탈락을 하자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16대 총선에 출마를 했지만 다시 낙선 17대에는 부산지역 열린우리당 유일의 국회의원이었죠 탄돌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7대에도 부산은 다 졌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신종 부산형이라고 해야 될지 조경태는 조경태입니다 유니크 굳이 말하자면 충청형인데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7.78% 너무 안 좋죠 뭐하러 나가 나가게 문화 따위 이런 건가요 동네에서 몇 바퀴 뛰면 되지 이런 마음 아니죠 이런 마음 아니고요 문화가 지하철 지어주는 줄 알아 체육은 조깅하란 말이야 하지만 본회의 출석률은 92.31%입니다 대표 발의 법안이 총 79개인데요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직무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안 된다 그래서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얼렐레 대응하는 벌금 올리기법 그냥 제가 보면 호로록 법이에요 그냥 그냥 호로록 넘기는 거 두 번째 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정의한 이상하게 줄이는 사하가 키운 일자라는 우리 경태라고 얘기하는데 4선 의원답게 공약이 없네요 그럼요 여기까지입니다 공화당 후보 보시죠 하봉규 62세 남자 사진에 주의하십시오 왜요? 아 예 보는 순간 알겠죠? 62세예요? 이거는 연극의 20대 주연 배우가 아버지로 분장했을 때 그렇죠 직업은 북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요 소강대 정치학 석사 독일 마브루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마브루크 네 전과가 있으니 05년의 명예훼손인데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에요 악플이죠 악플입니다 벌금이 200 꽤 세게 악플을 안 남면 돼요? 박근혜 대선 캠프의 부산 선대본부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공약이 없으면 찾다 찾다가 연구실 후수같이 여러가지를 찾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2013년 말에는 쿠데타를 독려하는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진짜? 이때의 워딩을 따와 보면 민주주의가 아무리 높은 가치일지라도 조국 안위보다 높을 수는 없다 뭐? 어쩔 수 없이 군사 쿠데타를 선택했고 이후 조국 근대화의 위협을 달성했던 자랑스러운 국군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이 사람은 하봉규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박정희인가요? 진중권은 이에 대해 친박도 쿠데타를 부르째다니 박근혜 정권이 통치에 실패했다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봉규 교수는 글의 맥락도 못 읽는 불가촉 천민영 종북인사라고 요구됐습니다 둘이 급격히 친해졌겠네요 뒤이어 토종북경문이라는 글에서는 토종! 아니 토종북경문이에요 최총의 토왕수경문을 패러디한거죠 아주 클래식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뭐 국민의정부 차별정부 다 종북이다 아무튼 우리공화당 인사네요 네 그러다가 2016년에 출미애 당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및 여야 3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정부에 전달해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알려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기에 욕설을 달았습니다 욕설 댓글을 거의 모든 언론이 다 XXXXXXXX로 가렸는데 문장의 반이 X입니다 데스베탈이네요 그렇게 욕하는 거는 글 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전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억측이 아니다 아주 저릿저릿하게 손발이 욕을 잘하는 것 같다 작년에는 유튜브에 좀 나왔는데요 무려 주옥순TV에 출연했는데 하봉규 교수의 지성혁명 시리즈입니다. 3편의 제목이 독서 안 하면 죽는 이유! 라서 무섭습니다. 다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지금. 이상입니다. 좋아요. 민중당이 지금 전략적 공천이 잘 되는 곳이죠. 아무래도 학교 비정규직 출신 이렇게 많은 것도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중당 후보입니다. 민중당 김진주 44세 여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급식실 조리원입니다. 동아대 도시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지부장입니다. 재산은 6,400 아파트가 1억 2천에 나머지는 대출 그리고 배우자는 상가 임차 보증급 3천이 있는 걸 보니 작은 가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교직원 공제대출의 만기를 보면 지금 아마도 출마를 위한 대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제외하면 정의당 민중당이 가장 현재로서는 당사자성을 가장 많이 챙기는 정당 같아 보이네요. 특히 민중당이 좀 더 세네요. 늘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끝. 속보 같았네요. 왜요? 비례정당 38개의 전자개표 불과 수개표로 하기로 했답니다. 시스템이 못 깨닫는구나. 너무 많아서. 그 기계가 못 잇는다는 데가 시스템이 설계했던 테이블의 한 개를 뛰어넘았나 보네요. 38개? 그러면 비례에는 그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쯤 돼야 윤곽이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최종 계산이 끝나야 마지막 계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린 괜찮아. 우린 하면 돼. 이거는 또 그리고 수개표 하면 또 많이 많아지겠네요. 그러게요. 자유당 시절 같아 느낌이. 자 금정 돌고 잠깐 쉴게요. 부산 광역시 금정구 남평호, 남경필, 남씨 부자가 18년을 차지해온 경기도 수원 8달을 뛰어넘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의 세습지역구 금정입니다. 민정, 민자, 신한국 한나라의 김진재, 무소속 새누리당의 김세현, 부자가 28년 해먹었습니다. 정당 지지세와 개인에 대한 지지세가 반씩 섞여있다는 점에서는 사하을과도 비슷하지요. 문제는 28년 중 12년의 주인공인 김세현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해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3선이지 아직 쉬운도 안 된 김세현 의원은 내후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실 가능성이 99%고요. 여기는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박, 무우, 성, 58세 남자, 부산생, 대동고, 부대사회학과 90년 국제신문에 입사해서 편집국장, 논설주간에 이어서 사장도 해본 국제신문맨 지금 저쪽 통합당에는 부산신문 사장 하나 나왔죠? 조사하기 힘드셨을 것 같네요. 왜요? 드라마 비밀의 습의 등장인물 이름이니까. 아, 그랬어요? 네. 거기서 피해자이자 악역. 아, 전 예전보다 되게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 나머지들이. 아까 최지훈 후보, 불평하나 다 했어요. 언론인 유닛, 논설주간 당시의 논설들은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평생 다닌 회사를 나와서 2월 초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오피셜한 단어인 영입 인재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만 영입의 형태로 들어왔고 고생이 시작됩니다. 출마하기로 한 금정에 당이 지역위원장을 단수 추천했기 때문인데요. 항의를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 민주당은 이후 금정을 두 사람 간의 경선으로 바꿉니다. 개 싸움이 날 판이었지만 두 예비 후보는 딱히 그렇게는 안 했고 짧은 기간 지역공약 위주의 대결을 했으며 경선에서는 김경지 지역위원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김경지 지역위원장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투서 등의 루머가 생겼고 김경지 후보는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 자진사퇴하는 독특한 시추에이션이 나옵니다. 예비 후보 시절, 8선의 부자 세습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말하던 박무성 후보 고리는 끊겼고 자신을 이기는 후보도 사라진 상황 언론은 아직 그에게 마이크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당 후보를 보시죠. 저희들이 녹음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금정구의 후보를 녹음했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2시간 전에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녹음하는 와중에 제일 야당이 지금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2시간 전이면 저희가 녹음 들어갈 때 바뀐 거예요. 이번 총선의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정말 힘드네요. 통합당 후보 보시죠. 우리 입장에선 다시 보시죠. 백종헌 그 백종헌 아니고요. 백종헌 남자 57세입니다. 백상금속 대표이사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 있는 비철금속을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백상금속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회사가 부산에 있는 데고요. 학력을 보면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졸업을 했고요. 경력을 보니까 부산광역시의회 제7대 의장이었는데 전국의 시의회 의원으로는 재산이 가장 많은 걸로 더 유명합니다. 그러네요. 재산을 제가 잘 못 읽을 수 있으니까 함께 도와주십시오. 198억 3,749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100억이 경남 양산시에 있는 땅의 가격이네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답돼지돼지 답답답이며이며. 땅부자. 땅부자 유닛입니다. 정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92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뭐 개업 초기쯤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공약이랄 건 없죠. 2시간 전에도. 하지만 지금 이 부산 금정에 공천 파동이 나는 바람에 소동 끝에 본선은 막차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동 소송 부산 시의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내리사선을 한 백전 의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끝에 공천을 받아서 진출했으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김희원 측과 갈등을 해소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데 떨어진 사람하고 갈등 해소하는 게 어려울까요? 선거가 더 어려울까요? 저도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병역이. 병역은 육군병장 만기네요. 아드님은 해군병장 만기. 민생당 후보로 넘어가죠. 노창동 57세 남자. 정당인이며 무료법률 상담소인 민주의 집 대표입니다.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4, 16, 17, 20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19대 총선 3, 4회 지선 부산시장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고요. 총 7회 출마해서 모두 낙선한 부산의 연쇄 출마자. 본선 경력으로 보면 백종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4전 전승. 민생당의 노창동 후보가 4전 전패네요. 7회 전패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적어낸 거는 4개예요? 예비후보도 있으니까요. 예비후보 3번. 85년 서울대법대잖아요. 공법학과.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5,500명 경찰들이 서울대를 포위하고 학생들을 잡아가는 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고향 금정으로 돌아와 민주의 집을 차리고 무료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든 사단 법인의 이름이 굿모닝 부산. 29세의 나이로 14대 총선에 첫 출마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안철수의 국민 모임에 잠깐 몸을 담은 적이 있고요. 지난 총선엔 정의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아무도 왜 부산 정의당이 이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생당이고요. 즉 그간의 정의당에서 민생당으로 왔으니까 그간의 후보들과 달리 플로우가 아닌 초이스죠. 그렇죠. 네. 흘러가지 않았다. 중간에 민주평화당으로 간 건지 아닌지 그건 못 찾았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의 정보란에 소속을 아직 정의당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 안 됐나 보군요. 재산은 영리해인데요. 신고할 레벨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4년 전에는 지금 그 재산 란에 아예 신고를 하나도 안 했네요. 선관위에서 이런 정도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 알았거나 그렇죠. 4년 전 재산도 800만 원만 신고 있었습니다. 병역권 육군병장 만기 연 200만 원씩 쓰셨군요. 사단법이 굿모닝 부산의 이사장이긴 한데 당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던 도도님의 말로는 등본 어디에도 노창동 후보의 이름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모아서 출판한 적이 있고요. 관심사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선되면 보좌관들 조심하십시오. 그가 원래 끝났나요? 아니요. 공약만 살짝. 중앙공약은 쓸만한 공약이 없고 지역공약도 아직 어떻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야일보에서는 노창동 후보의 출마 선언 기사에 오타를 너무 많이 내서 정치 보복이 정치 버복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지명인 줄 알았습니다. 버벅. 뭐 이런. 더 귀엽네요. 버벅보다. 넘어가나요? 네. 그가 원래 있던 정의당의 후보입니다. 신수영 남자 54세 한국GM근무 동의대공학석사 현재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시당 금정동네연재의 지역위원장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신수임이네요. KBS식 이메일이군요. 신수영이라서 수영고에 나왔으면 창의장인데 이상입니다. 좋아요. 네. 내가 언제 실태? 금정구보들까지 모셨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부산시 시간입니다. 이제 연재수영사상 기장 그리고 재보선이 남아있습니다. 연재구부터 시작하죠. 지역상으로는 연재구이기 전부터 합해 상도동계 최형우 의원이 육선을 한 지역구지만 지난 4번은 친박 지역입니다. 18대에는 무려 친박연대 후보를 뽑아줬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이 내놓은 상대가 현역 의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로 의미있는 기록입니다. 부산의 친박 최강세 지역구를 돌파한 챔피언이 다시 등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네가 연재구인데 우리는 김혜영이라니 출석 본회의 96.79% 교육이 95.24% 에너지특위 100% 좋습니다. 112개의 대표발의 법안 중 7건의 가결 많이 던져서 많이 넣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을 선순위자 1인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 개정안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항의로 인해 행정소송이 들어와도 시정할 주체가 없는 상황을 정리한 국립묘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에게도 독립유공자나 민주화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재해 위로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훈기금법 개정안 대리점이 본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내부고발인데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문화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쓸모있는 법안들이 발효됩니다. 입법활동 솔리드합니다. 비례정당에 대해 명분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중앙당이 이게 뻘짓만 하고 산 것은 아닙니다. 반대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이주환 50세 남자 서호 도시개발 대표이사입니다. 부산 출생이고요. 부산 성남초 금성중 금성고 동국대 경제학과 롱아일랜드대 경영대학원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박수 박수 아 박사수료 본인이요 본인 제가 박수랑 전과를 같이 불러나 박수 전과 박사수료를 범죄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논문을 너무 늦게 내면 소환돼서 조사받는 건가요? 그거는 농축산이 본인이잖아요. 논문 쓸 때 동화정과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벗겨 쓰고 싶습니다. 정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로 100만 원을 07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어서 먹었을까요? 6대 부산시의원이고요.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지부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연재구 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맡았었다고 하니까 특별히 사실은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기 경력으로 내세울 정도면 회장도 아니고 부회장인데 그래도 공약이라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깨알 같아서 공약이라고는 냈 것만 너무 깨알 같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지하철역에 뭐 어느 초등학교에 뭐 이런 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홍보 아닌 홍보 같은 홍보성 기사가 실리고 있다는 거죠. 국제신문 3월 2일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 연재구 이주환 예비후보 선거운동 모범사례 정책선거의 기틀 마련 봉사와 나눔 기반으로 한 모범선거운동 표본 제목이에요. 이게 진짜 클릭하지 말라고 쳐놓은 결계 같네요. 어느 후보가 지방지를 매견 살리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풀리마켓을 합쳐서요. 풀푸마켓을 만들지 않겠다는데 이게 발음부터 어려워가지고 부산분도 이거 발음 될까요?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부산뿐 아니래도 발음 못해요. 민생당은 제가 아는 한 마지막 날까지 후보가 두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좁혀졌네요. 두 명이었다가 일곱 명으로 늘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공천 거부 증세를 보이고 있죠. 다행입니다. 지금 절대로 공천 거부를 보이지 않았던 박재홍 59세 남자 정당인 경성대 법학 박사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연재구 지역위원장이었으니 플로우를 알 수 있죠. 동명의 CBS 아나운서와 야구선수 구별이 필요합니다. 6, 7회 지선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무소속이었던 6회의 득표보다 바른미래당이었던 7회의 득표가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당을 지키고 민생당으로 플로우. 서민식품 대표이사, 동서대 교수, 연재구 장애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여긴 했습니다. 부회장은 하는 일이 없다고 방금 주장을 해주셨죠. 서류에 보면 바른미래당 삭 5자 이렇게 써놓고 민생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병역은 완료했고 2년 전에 재산은 6억 2,500만 원인데요. 지금 보면요. 본인에게 임야가 3개가 있어요. 미량에 있는 임야가.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소유래요. 현재 등기명의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 있고 상속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걸로 봐서는 아직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1,300만 원이네요. 총 1억 3천인가? 그걸 왜 계산하고 있는지를 빨리 설명해 줘요. 왜 이런 걸 앱서 계산하고 있었냐면 공약이 별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연산 교차로의 의료산역 활성화. 트라이포트로 부산 침체 극복 등의 지역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트라이포드로 부산 침체를 극복한다고요? 트라이포트. 해양금융 얘기하고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과 한반도 종단 철도도 말하는데요. 바닷가에 있는 시멘트 덩어리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철도, 항만, 공항을 합쳐서 트라이포트. 포트. 그렇게 해서 해양을 기점으로 한 금융을 만들자. 해양금융이라는 영어가 있고 그것에 관한 정부 부처 공기역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만들재요. 이미 있는 걸 모르나 봐요. 대항의 시대 후보. 아니요. 아니요. 철도예요. 알았어요.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한반도 종단 철도. 좋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네. 다 됐습니다. 좋아요. 네. 연재구였고요. 수영입니다. 수영은 연재만큼은 아니지만 18대부터 20대까지 주요 친박 유재중 의원이 휩쓸었던 곳입니다. 보수세가 가장 강한 기장군은 3파전이 일어나서 새누리당이 41%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역시 3파전이던 수영군은 유재중 의원이 절반을 넘겨 당시 민주당의 더블스코어로 승리했었죠. 챔피언은 컷오프 되었지만 그가 지지한 후보가 통합당에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새 도전자는 더불어민주당 강윤경 45세 여자 수영구생 배산초 망미여중 동여고 부대법대 연수원 40기 수영에 있는 법무법인 정산의 대표 변호사 현 지역위원장 질병관리본부 청승격 의대정원 확대 의대 내 정원 조정 예비 유니콘 기업 특별보증제도 확대 스탁옵션 비과세 한도 연 3천에서 1억으로 확대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 확대 용산코레일부지 청년신혼주택 1만호 통신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등 1월이 오기 전에 이미 빵빵한 중앙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쓸데없는 정보 부산시의회 소셜의 공식명칭은 의외로 졌네 내용이 없어서 한 줄 붙여보았습니다. 통합당 오보입니다. 미래통합당 전봉민 47세 남자 기업인 망미초 광안중 대연고 동의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과정 수료 부산 수영구에 저거 이거 왜 얘기했지 본인 워급 워급 5급 전시근로역이고요. 워급 저거 왜 얘기했는데 안되지 이게 또 부 부산시장이에요? 부산 광역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무려 5대 6대 7대 3선이죠. 한국자유총연맹 수영지구회장 수영구 족구연합회 고문입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똑바라란 말이야 손을 절대로 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런 공식 올라와서 저도 그냥 갖다 썼습니다. 이진종합검설부사장이고요. 컷오프당한 유재중 의원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까지 양도하면서 전봉민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한 결과 결국 공천도 받아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양도하면서 지지하는 방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문자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죠. 자신의 필살기를 한번 뽑아보라고 하니까 겸손하게 지역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것이라고 전혀 필살기스럽지 않은 대답을 해놨고요. 참고로 화태경 후보는 살인미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줄? 살인미소. 이것도 낡았죠. 살인미소는 언제적 살인미소입니까? 2000년대 초반에 가끔 쓰던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영과 센텀을 잇는 휴먼 브릿지를 거주한다는 게 사람이 손잡고 겨누직력의 다리를 까마귀 대신 사람이잖아요. 구민 잡는 공약. 그래서 이런 공약 때문에 수영을 해서 센텀까지 가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한 번 내봤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광안대교를 지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영에서 건널까봐 간신히 이한유를 피해놨더니 이거는 이름을 져야 되겠어요. 인육교라고 사람을 죽여서 하지는 설마 그럴 수도 있나? 공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끝이에요. 민생당 후보입니다. 민생당 배준현 47세 남자 정당인 남일고 부산대 정액과 학석사 수료했습니다. 민주당 시절에는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었으나 아 국민의당 플로우군요. 네. 그 외에 부산지당 공동위원장이니 당을 옮기고 승급했을까요? 정과가 3건입니다. 네. 97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증 1년을 받았으니까 민주화 인사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10년쯤 뒤에 주변인들이 네가 출마를 하고 싶으면 그 전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일단 이게 99년에 3연 복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2008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지지자들이 왕게임을 시켰다. 4년 전 출마 때는 전과가 2개였거든요. 따라서 16년의 음주운전은 낙선의 상처일 겁니다. 물론 상처 없이 해맑은 부일 수도 있지만 많이 드셨던 것 같긴 하다. 육군 상병 소집 해제고요. 새정치 국민회의로 시의원 보궐선거 열린우리당으로 사회지선에 구의원 모두 낙선했습니다. 구의원 출마 때 한나라당 지지자로부터 낫으로 피습을 당해서 무릎이 까졌대요. 상대가 들이대 무기에 비해서는 너무 경미한 부상이죠. 하지만 박근혜의 대전은요에 묻혀버렸습니다. 10년 후 배준현 후보는 국민회당이 되어 멋지게 돌아와 국회의원 낙선. 그래도 이때는 정말 멋졌던 게 영남권 국민회당 후보 중에서 득표 1위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플로우는 민주평화당을 거쳤고 4년 전에는 공약다운 공약을 대센 방송 후에 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에디터가 준비해온 게 있을 텐데 무소속 후보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쓱 읽어주면 안 돼? 너무 아깝잖아. 부산 광역시 사상구 민한당의 바지사장이었다가 여당으로는 표장사가 쉽지 않자 민주계로 틀었고 3당 합당의 수혜를 입다가 공천 탈락하자 영남류 정당인 민주국민당을 창당했다가 나중에는 노무현 대선 캠프의 지역구원회장을 맡으며 또다시 여당의 실세가 되었던 고 신상우 전 KBO 총재에 이어 이회창 총재가 돌아오실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할 정도의 채찍근이었고 지금은 친박으로 분류되는 권철현 전주일대사까지 줄잘 서서 승승장구한 본인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이었겠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 인물들의 장독대 였던 사상구 문재인 한방으로 지형이 바뀌는가 했더니 뉴라이트였다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 당선되었다가 돌아온 바른정당 복당파가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도전자! 배, 재정, 52세, 여자, 초량생,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상으로 이사왔답니다. 감전초, 주례요중, 대례사여고, 부대, 영문과, 부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석사, 수료. 장남은 입영 후 귀가 조치된 후 7급, 두 번의 재신검을 거쳐서 5전시, 5급 전시죠? 5급 전시글로 역, 89년부터 18년간 부산일보에 재직한 기자유닛, 승진에서는 인터넷 뉴스 부장도 했습니다. 전 부산 여기자협회장, 20대 총선에서는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위원이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죠. 낙선 후 사상 첫 이게 사상구란 뜻이 아니죠? 보문서도 헷갈려가지고 사상구의 첫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아닐 거 아니야? 낙선 후 최초로 낙선 후 최초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어 2년간 일하고 지역구로 돌아옵니다. 뉴스프로 패널로도 활동을 했었고 대통령 전 지역구에 대통령이 있던 전 지역구의 위원장이기도 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좀 있음에도 그 마이크를 들고 험한 소리를 하거나 튈 만한 발언을 한 기록이 별로 없는 조용한 정치인입니다. 중앙공약은 주로 진짜 중앙에서 온 공약들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미래통합당 장, 재, 원 53세 남자 국회의원이죠 부산 동래구 출생이고요. 동래초 여의도 중 여의도고 중앙대 신문방송학 학사 동대학원 신문방송대학 언론학 석사 공군상병 소집해제 아들 요엘 사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재산 22억 1228만 6천 원이고요. 지난번보다 1억이 가산이 줄었고요. 그중 회원권이 1억 6천만 원 정도네요. 전가는 무고가 있습니다. 99년에 300만 원의 벌금의 무고짜면 어느 정도로 무고를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상임위 출석률을 보면 김선수, 노정희, 이동헌 대법관, 인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00% 노태학 대법관, 인명동의 관련해서 100%, 법제사법위원회의 91.25%, 예결위의 96.43%,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93.75%, 본회의 출석률은 92.9%. 제가 좀 놀랐어요. 어? 출석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이 총 52개입니다. 그중에서 기업활동 주재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게 되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야 한다라는 하이퍼링크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꼬여서 죄송합니다. 링크 고치기법? 네. 출석률은 좋았지만 이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괜찮은 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기업인들을 위하는 정당이니까 뭔가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을 내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하이퍼링크 고치기라니. 이 당의 진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네요. 이게 편집하면서 날린 건데 이게 법이 괜찮아서 갖고 온 건데. 근데 그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파이터로서는 잘 싸우니까요. 또 법안을 막는 역할이라든가. 공격과 수비에도 능한데 만약에 입법도 잘하면. 입법까지 잘하면 그건 좀 원치킨이잖아요. 도서관 법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에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 사유의 구체성이 겨뤄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법안은 좋은 법안이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학교법인 동서학원의 가족입니다. 부친이 이 동서대학교를 창립한 사람이죠. 본인이 부총장도 해봤다고 하죠. 동서대학교 그리고 총장이었고 형이 동서대학교 총장이고요. 후보 본인이 부산디지털대학교 총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지난 대센에서 없었을 사건 하나는 간단하게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건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2008년 현역 국회의원인 권철원을 제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사상고에서 당시 40세의 나이로 당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 친구 금태섭 힘내라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런 거 하면 힘이 날까요? 지리하는 장재원 의원 뉴스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정말 지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뉴스를 알 필요도 없지만 저처럼 지리가 궁금해서 정말 클릭해보면 매우 허무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사상 발전을 완성하겠다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교육환경 예선 등등 그저 그런 지역 공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공약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정도의 수준의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당 후보입니다. 2주천 67세 남자 예산 출생 지금은 안양에 거주합니다. 왜 부산에 나왔을까요? 고려대 사학과 졸업 인디에나 대학 문학석사 템플대에서도 뭔가 박사를 받았고 고려대 문학박사 하지만 본인은 사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돌아온 후 문학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강서와 교수도 같이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싱크탱크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현 원장입니다. 여기가 싱크탱크예요? 네. 정책연구원 역할을 하고 있어요. 2주천 후보의 이력을 요약하면 뉴라이트입니다. 네. 2008년 혹은 그 이전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개입서를 주장했습니다. 지마원은 박사의 동지. 처벌 안 받았어요? 재산은 12억 8천만 원가량이고요. 놀랍게도 전과가 없어요. 뭐 그러네요. 왜 없어. 군복무는 전시근로역인데 병명은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고요. 아드님은 3급에 아직 미입되어 있습니다. 2009년 지마원과 함께한 한국현대사 제조명 토론회에서 어록이 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화 만개에 따른 공권력 붕괴 현상. 민주화가 만개했다. 그래서 공권력이 붕괴됐다. 그렇죠. 이것이 한국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게 민주화가 붕괴됐을 때 공권력이 만개했거든요. 뭐 좀 안 해, 이 사람. 그리고 전두환이 반란모이자가 되고 훈장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급한 결문을 눈물이 나서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없어지면 권력이 공권력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반란군이 국가를 차지하는 거죠. 작년에는 유튜브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안 그랬겠습니까? 보지는 않았거든요. 정권 잡은 주사판은 공부와 거리가 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에는 지역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모두 서울, 서대문, 영등포 아니면 전북 익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은 안양이래요. 그리고 누뚱이 아들이 하나 있네요. 다니시기 힘들겠다. 안양에 사는 것도 아닐 수 있어. 익산이나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국회의원 지역구 끝으로 기장입니다. 부산 광역시 기장군 기장군이 단독 선거구가 된 것은 지난번 20대 총선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경상남도 동래군, 양산군, 울주군 등지였고 기장군이 된 게 95년인데 그 이후 쭉 해운대 기장 의뢰 일부처럼 편입되어 있던 선거구였습니다. 단독 선거구의 첫 승자는 이명 박근혜 시대 자원 외교의 실제 일꾼 중 한 명이자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물리우는 윤상직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출마하면서 대진표가 바뀌었습니다. 최택용, 52세 남자, 경남고 단대경제학과, 부대도시계획학과 석사, 정치컨설턴트 유닛 15대 대선에 노무현 캠프에서 일했고 공사년 총선 해운대 기장을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합니다. 온라인에는 서프라이즈 전 대표로 더 유명하죠. 16년 레디양에 내놓은 칼럼 일부입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는 예상과 한치도 틀리지 않게 문군 이겨라, 문군 이겨라가 울려퍼졌다. 비문 후보는 문과 사이가 나쁜 것 외에 친문 후보와 어떤 가치가 다른지를 알기 어려웠고 게임이 성립되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친문 후보를 위한 상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 시절 들었던 백군 이겨라, 청군 이겨라를 2016년 대한민국 제1,2당 전당대회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동심을 잃어버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레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었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게 들은 뉴스가 무엇이었나? 친박 비박 공천파동, 당대표 정무적 공천을 비롯한 공천파동이었다. 지난 2012년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 경쟁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공천받은 현실 정치인이 된 본인의 페이스북에는 정책 이야기가 거의 없으며 다른 이로 갈아 끼워도 전혀 문제없을 인사단위기와 통합당 까기 정도입니다. 상당수의 현재 포함 정치회적 평론가들 입장에서 자신을 공천해주지 않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세상으로 자신을 공천해준 세상은 공평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글을 뭐라고 써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던 시절에 펼치던 양비론 한복판에 본인이 플레이어로 들어왔을 때 지역개발 공약만 늘어놓는 아무 차별화도 되지 않는 자신을 객관화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가 제 최악의 평가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 통합당 정동만 54세 남자 부산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졸업 재산 12억 4천 3백여만 원 정도 되고요. 제 7대 붕약 진짜 이거 7대 붕약은 무슨 일이야 6대 붕약은 누구야 진짜 초대 붕약은 누구야 블랙홀 부산광역시의 죄송합니다. 지금 왜 그럴까 우리 붕약 티셔츠를 팔까 좋다 붕산 아무도 안 사줄 것 같아 내가 될게 붕산 아 진짜 제 6대 기장군 의회 의원입니다. 정동만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부끄럽다. 하지만 기장 발전을 위해서 상대 후보 비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맥락 없이 저는 기장학 박사입니다. 누구보다 기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저도 갖고 와봤어요. 정동만 후보는 누굴 까고 싶었던 걸까요?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대문 사진에 이마가 조금 잘려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화 한 입 아래의 마지막 장면 분량 별로 없으시군요. 기다려 봐요. 재밌는 거 있어요. 댓글에 누군가가 정동만 후보님 점자 공보 필수로 제작하셔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점자 공보는 시각 장애인들의 참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뜨끔했습니다. 그거 여기저기 달려있죠. 그렇죠. 그거 엘리터도 알죠. 저도 봤어요. 많은 지역민들이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물론 그분들이 대신 써주신 걸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소셜을 그냥 쓰는 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말고 얘기 남겨주시는 거예요. 지역마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의 깊이가 어때야 된다. 이런 인쇄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요? 그것도 알게 됐어요. 점자 공보가 법정 선거 비용의 전액 보존을 받는 거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 의각단지 유치공항 1군에 아무튼 이상입니다. 끝!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김한선 남자 65세 정치인 기장생 원래초 동네중 동네고 졸업 6435기 연세대 행석 전 53사단장이었습니다. 아 군인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오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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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삼겹살 집중인 같잖아요. 오가돈 부산시장 선대위 직능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군인 출신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워서 보수층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지하철도 유치 같은 지역공약이었습니다. 아니 군인이 땅굴을 봐. 기장군에서 경선을 하려 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선 거부예요? 네. 나는 경선에 불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민주당 최태경 후보에 대한 탈세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와우 요컷뉴스의 기사 마지막 문단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김 전 사단장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기장군 총선 판도는 민주당 최태경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 그리고 무소속 김 전 사단장 등의 혼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민주당 소속인 김 전 사단장은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 적이 있어 여야 정당 후보 모두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더 불리할 것인가? 그러게요. 훌륭한 소장님이에요. 마지막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재보선입니다. 재보선 중구청장 후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51세 남자 동신초 대신중 동아고 해군 소령 전역 한명숙 의원실 보좌관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6, 7회 지선 재선의 중구 구의원 출신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구 가선거구의 구의회 의원이었습니다. 2005년 음주백 구의원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아 우리 예습한 보람이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구의원을 하면서 업무 추진비로 식당에서 카드 계산을 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을 했는데 이걸로 70만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언론에 오른 것으로 보아 그러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음의 세력이 되어 재보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들은 손해를 안 보거든요. 이게 걸리려면 같이 먹은 사람이 찔러야 돼요. 이 진흙탕의 사람들의 남은 동심을 마저 파괴해드리자면 전수조사에서 안 그런 지방의원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테스크일 겁니다. 양비론이 되었다면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책 우수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등 실제 성적으로 받는 상이 아닌 짬짬이 상들을 받은 기사가 많은 것도 제가 보기엔 감점 요인입니다. 확실히 처리된 구의원으로서 본인의 성과로는 군의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 조례 정도가 있겠습니다. 통합당 여보 보실까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들어갔는데 저는 보건소 블로그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기승전 코로나19 예방수칙에 관련한 포스팅이 쭉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못 말하겠는데 그냥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당선이 되면 모든 역량을 총동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역량 중에는 돈이 있을까요? 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약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끝. 이거는 그냥 농축산이 만든 워딩이에요? 나는 최진봉 후보의 어떤 워딩인 줄 알았네. 저를 컨설턴트로 쓰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돈도 많으신데. 공직선거가 오전 3승이네요. CEO형과 구청장에서 시작할 때랑 바로 지난번에 낙선했고 그 사이에 한나라당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3연속 당선 이러니까 뭐 구의회 의장을 해야죠. 그리고 말씀 안 드린 지금 저희 방송에 정보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나갔어? 우리 탈당한 김상조 전 독점거래위원장이 지금 전북편부터 편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다가 편집할 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김상조 위원장에게 뭔가 말을 하죠. 김상조 위원장 이 후보들 안 자르셔도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자르셔도 돼요. 뭐가요? 자 민생당 후보는 짧게 하세요. 공천 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민생당 출마 포기 안풍 안철수 바람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많이 걸립니다. 64세 남자 바람이 아니고 남자입니다. 인쇄 출판사인 인쇄 마당의 대표입니다. 인쇄? 인쇄? 나 이거 오해바람 잘못해. 숭실대 전산과, 경남구 졸업했고요. 숭실대 전산과를 중투했고요. 방송, 방통대 법학과를 재학 중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인쇄 마당은 11년차 출판사인데요. 동시에 여기서 발행하는 인쇄 전문 월간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인쇄 마당? 국판 116면에 매월 첫째 월요일 2천부 발행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인쇄 업체의 홈페이지 제작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홈페이지는 인쇄 전문 포털사이트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공고물 궁금하다. 우리 돈도 안 받았는데 업체 광고해서 되겠냐? 잡코리아에는 대표가 안재용으로 되어 있네요. 친인척으로 추정됩니다. 2년 전 지선에서 민주평화당으로 고의원 출마를 했다 낙선했는데 이때 재산은 30만 원. 근데 지금... 세금 체납이 102만 원. 눈물이 났습니다. 병역은 필했었고 전권은 공직선거미선거부정방지법위원으로 벌금 150. 근데 처부일자가 98년이에요. 아스라이 먼 날에 한번 출마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공약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당적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옛날 건 못 찾았어요. 최근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1월 5일 국제신문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월 24일 부산일보에는 무소속의 전민주평화당입니다. 초광속이네요. 그런데 지금은 민생당이잖아요? 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민평민주무소속민생일까? 아니면 민주민평무소속민생일까? 사실 후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데 선가비는 궁금해요. 그리고 98년의 선거법 위반은 무엇일까?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자체장 재보궐에 나온 민생당 후보들은 다 이렇게 공약은 노출이 없고 당적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사실 한평군수에 나왔던 김성호 후보도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다가 깜짝 민생당이는 경우인데요. 지금 그런 후보들이 꽤 있어요. 안평후보는 더더욱 미스테리입니다. 인철수 사장님이었고 안철수 바람은 더더욱이 아닌 후보였습니다. 무소속 후보입니다. 무소속 권혁란 69세 여자 한의사 한의사라서 2018년에 의료법 위반 벌금 100 정확한 연관 2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가가 아니죠? 그렇죠. 의사, 간호사, 간호중보사 이런 사람들만 받죠.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고요. 그리고 현 신창 요양병원 병원장이며 부산광역시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입니다. 원래는 통합당 예비후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 조작이 가능한 불공상한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작이 있는 경선이 아니고 조작이 가능한 경선. 이라는 선의심 탈당이죠. 와, 지금 제가 이제까지 본 후보들 중에서 부동산 킹이에요. 땅이 짱 많고요. 건물이 97억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그런 후보였고요. 또 없잖아. 공약이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동안은 다른 원고 쓸 것도 많아서 재산을 잘 안 봤는데 유해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재산이 100배예요. 인생 몰라요. 부산광역시였습니다. 엉망이다, 진짜. 즐거운 수요일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뭐 우울하실 수도 있죠. 하루에 3시간을 방송 듣는데 쓰고 있고. 만드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에 울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모모앤위.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그러면 같이 먹지? 5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5명의 노동자 물러들이 나와요.